야 왔어 이제? 진짜 왔어? 오케이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장부터 한 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늦었네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또 보시니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입고 오셨네 이거 저 계속 일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아니 오늘 진짜 샀다며 제네시스 아 사서 이제 뭐 서류 낼 거 있어가지고 아니 오늘 출고를 했어 그러면? 아 출고를 못했어 출고를 못했어 왜냐면 법인차라 내야 될게 많아가지고 하루만에 안된다 하더라고 아 이거 내가 쓱 입어보니 갑자기 옆에서 어 야야야 내 사이즈 있냐? 나도 한 번 입어보자 똑같이 사가지고 아니 근데 50만원이야 개 비싸 진짜로 무슨 옷이 30... 50이야? 진짜? 어 나 52조고 샀는데? 어? 왜 이렇게 비싸게 샀지? 나 30 얼마 하는데 어? 왜 갑자기 다른 한 곳에서 샀는데 왜 가격이 다르지? 반지 보여줬어? 보여줬죠 돌렸어? 아이 지금 존나 오늘 안 그래도 계속 손 올리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제부터 이거 딱 사더니 팬들 만날 때마다 아 예 반갑습니다 계속 이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아이 또 씨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어 저도 여러분 미담 풀려면 스티 형이 또 이거 사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아 본인이 얘기 하시는구나 참을성 너무 없으시다 아니 본인 일단은 저 뭐 루엔터 카페에 올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좀 빨리 빨리 가야되고 어떻게 뭐 아 그니까 이게 여러분 좀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이렇게 그 아 아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시죠 왜왜왜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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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장 일단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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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장 오케이 어 메모장 안보여 안보여주면 되니까 에 아 야 너 못 봤어 못 봤어 아니 그니까 그게 아니라 가시죠 아 아까 이거 카톡 그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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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딴거 아니 그 방송 얘기가 아니라 아아아아아아 다른 스케줄이야 다른 스케줄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못 말 잘했다 이상한거 아닙니다 이상한거 아닙니다 여러분 야 그러면은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걸 봐보면 안돼 이걸 봐보면 안돼 야 아니면 아니면 아 그럴 일 없어 말해놨어 말해놨어 그 다음 스케줄 말해놨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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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의 여친이 아니라 여친 없어요 아 여친 없습니다 이 사람이랑 조선택 갔겠어요 네 둘 다 없습니다 여러분 네 둘 다 없고 와 이 형 진짜 야무지게 자더라고 어떻게 잔데 아니 제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미 잠들어있는거야 그래서 자니까 내가 머리를 말릴 수가 없잖아 깰까봐 그쵸 오랜만에 막 맨날 방송캠 못 잔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아 씨 아 모르겠다 화장실에서 말려야지 했는데 플러그가 없어서 그냥 방에서 에잉 말리고 눈치 봤는데 그대로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내가 내가 약간 병신같이 자기네 아 진짜 막 어 이러고 자고 있어가지고 내가 뭐야? 막 이러고 머리 말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어 야 야 와 이래서 호텔 하는구나 존마 잘 잤다 아 아 나 3주동안 제일 잘 잔거 같아 씨 미쳤다 미쳤어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안하고 저는 거기 조선 그 팔라세 호텔 있잖아요 거기 침대를 사고 싶어요 그대로 그랬는데 뭐냐 막 계속 이러더라고 아니 근데 이거는 신병의 최일구 아니야? 아 나의 최선 아니 나는 지금 목소리가 점점 얇아지고 있어 아 근데 그냥 비슷한 느낌이랄까? 아 그래? 그냥 대충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 형인거 아니까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그러면은 예 이렇게 어 오늘 좀 컴대차게 되는데 일단은 지소랑 좀 제가 급하게 좀 이렇게 아침에 섭외했거든요 여러분 같이 놀다가 네 갑자기 야 너 뭐하냐? 이래가지고 오늘 그럼 뭐 차 방송하고 없을거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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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시 반에 도와줄 수 있어? 이래가지고 바로 왔습니다 또 예 바로 도와 방송을 저희가 해병대 때 같이 하고 방송은 진짜 오랜만에 하는거 같아요 예 그쵸 방송은 오랜만에 하지 어 야 근데 너랑 나랑 마크를 같이 했지 방송은 아예 처음에 아니에요? 아! 으아아아! 싸아! 아아아아 그거는C 아니 그거 아직도 41만이지 또 이런놈 또 아니 뒤잡다 음마뱀보다 안나온거 있기만 해 최근에 아니 있어 음먹이 온다 와 근데 어떻게 이게 아니 말이 안돼 아니 왜냐면 이거 이제 한 5주 지났는데 이게 좀 41만 이정도면 거의 아 근데 라이브 재밌었잖아 한잔해 그럼 그럼 되지 아니 어제 안그래도 인스타 피드를 보니까 무슨 도마뱀밖에 없어요 아 알고리즘? 어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분들 그 누르면은 이렇게 뜨잖아 사진같은거나 이렇게 뭐 릴스가 얘는 도마뱀밖에 없어서 내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야 이거 귀엽다 하니까 갑자기 키울래? 키울래?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무슨 주황색 도마뱀인데 이건 뭐 알라카사인가? 뭐 이름? 뭐 뭐더라? 그 주황색 있는거 있잖아 주황색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지? 아 펜서카멜레온? 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설명을 해주더라고 펜서카멜레온 갑자기 보더니 야야야 존나 이쁘다 뭐냐 이래가지고 키울래? 펜서카멜레온 바로 예 근데 바로 왜냐면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아무리 도마뱀이 그 사실 이제 도마뱀은 산책 해줄 필요는 없잖아 그치 그렇더라고 신경 못쓰면 키우면 안 돼요 인정 생명은 책임질 수 있을 때 키우는 겁니다 진짜로 아니 내가 고양이 때 느꼈는데 그거 하면 안 돼 맞아 맞아 그게 맞긴 해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자꾸 불법인데 남의 핸드폰 몰래 보더라고 내가 감스트 방송 보면서 배웠는데 음 자꾸 이렇게 야야야 그 여자 누구냐 이러면서 계속 음 그런거 좀 얘기하지 마시고 아 예예 오케이 오케이 싸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저도 궁금해가지고 예 예 또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 딱 봤는데 지금 존나 이쁜 여자 있어서 야야야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아 사생활 나도 한번 사생활 탱구 사생활 얘기했으니까 한번 더 얘기하세요 뭐요? 제 사생활 아 한번 더? Yog 에 에 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옙 옙 함께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넸 어둠 올해 봐야 되니까 자 한번 더 모시고 싶습니다 어 한번 vor 있어요 예 당연하죠 오늘 3명이서 한번 어 이게 아까 저 박이세가 살짝 말 해가지고 미친놈이 틀렸나요? 네 틀렸어요 여기까지 아 다하네? 아무튼 야! 와! 형 언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정국이니 뻥! 미친 거 아니에요? 왜요? 잠시만요 왜요? 오자마자 이런 얘기해서 좀 모았는데 저를 몇 시까지 오라고 했죠? 잘 생각해보세요 8시 40분이요 자 8시 30분 그래서 제가 8시 왔습니다 지수왕 때 몇 시까지 오라고 했죠? 8시 40분이라 얘기했는데 둘 다? 맞습니까? 네 제가 9시까지 온다고 했다니 오케이 오케이 그러도록 아니 근데 너는 니가 이유가 있었어 아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밖에서 매니저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친구입니다 아니 근데 형님 왜 일찍 오셨어요 예? 뭘 안돼요 뭘 안돼요 무릎 꿇고 사가세요 예? 우리 큰형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이 그 정도는 아니야 어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이놈 자식 앉아 자 앉으시고 앉으시고 소개 나와서 아니 아니 오늘 뭔지 몰라가지고 예 불렀는데 우선은 인지기가 불렀기 때문에 축구 관련한 거를 우선 준비해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예 예 유니폼을 좀 입고 왔습니다 아 전북현대 네 그렇죠 아 난 진짜 축구가 아니 허접축구 퀴즈쇼 해도 예 허접축구요? 괜찮아요 오늘 하는 건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전북보고 허접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nee ma goats 나중에 오접트리k 하듯이 아 아 아 어 깜짝 놀lear 아니 전북은 허접해 아니라 근본이죠 아 근데 지금 많이 안좋아요 몇뜡 강등권이지요 뭐 이번 주 일요일에 인천전이 있긴 한데 저번에 울산전도 져가지고 지금 이제 김두현 감독님이 정식으로 오셨는데 사실상 리그에서 지금 그렇죠 10위 아 진짜 나빴다 일부러 알고 또 조리돌림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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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게 또 스토리잖아요 아니 선민이는 잘하나요 형님? 그 주로 후반에 이제 교체로 나오는데 김두현 감독님 오고나서는 그래도 좀 더 출천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선민이가 좀 잘해야되는데 예 일단 방지 한번 바꾸겠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혹시 감스트씨 요즘에 그 몸속에 김봉준이 들어왔나요? 저는 살다살다 김인직이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bj인줄 알았는데 김봉준인줄 알았어요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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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금화가 있죠 아아! 금화가 나오면 너무 이쁘니까 금화를 섭외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여자 BJ분들이 안 나오려고 하죠 아아 왜냐면 금화 옆에 있으면 얼굴, 몸매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안 나오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금화 약간 섭외해도 약간 안오는 듯이 얘기하겠네 그렇죠 그니까 금화는 부를 거면 깜짝 게스트인 척 해야죠 아 아무도 모르겠네 아 오늘 갑자기 오게 됐다? 그렇죠 그렇죠 여성분들은 그런 걸 좀 많이 봅니다 누가 나오느냐 비교될 것 같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아니 형님 그러면은 네네 형님 당일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전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오디션 방송 같은 경우도 안타깝게도 한 20명이 온다 그러면 저는 한 12명 온다라고 늘 생각해요 오 박사다 그 정도 비율 아니 왜 근데 너도 있어 당일 취소? 저도 뭐 있었죠 아프리카 와서 제가 사실 최근에 만든 게 당일 취소가 너무 많고 아 그래서 선배가 힘들어서 크루를 만든 게 있어요 맞아 맞아 예 저도 진짜 말 못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강컴퍼니 요즘에 엄청 많이 하잖아요 아니 저희는 당일 취소를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잘 와요 아니 저는 살다 살다 크루라면 보통 수장한테 좀 챙겨라 뭐 멤버 챙겨 여기는 버려라 아 저희는 버려라는 의견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러진 않은데 야 내가 어 크루를 쉬어 노 감컴 데이가 있다니까? 막 이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더라 감컴 좀 부르지 마라 노 감컴 데이가 있다 노 감컴 데이가 요새 이제 좀 그 감컴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적당히 좀 불러라 아니 수장으로서 엊그저께 그 김봉준 듀엣까요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강컴퍼니들 나와서 좀 캐리 했잖아요 너무 기분 좋았고 특히 이제 맞박이나 홍타쿠나 너무 잘해가지고 맞키는 원래 잘하니까 아 맞아 제박이가 좀 아쉽던데 제박이가 아 너무 쫄아있었어 어 제박이 너무 쫄았어 아니 왜냐하면 그리고 솔직히 해밍님은 안 맞아 아니 안 맞았어 아니 왜냐면 해밍님이 막 춤추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좀 더 더 잘생긴 사람이 나갔어야 되는데 아 아니 안 맞아 안 맞아 아니면 이제 제박씨가 좀 귀여운게 있으니까 여성분도 조금 아담하고 귀여워 박삐비랑 해야지 아 맞아맞아 그렇게 했었어야지 아니 형님은 트윗 가비지 않아서 저는 했었죠 저 했었을 때 가스키 나와서 캐리해주고 홍타쿠도 캐리해주고 아 맞아맞아 레옹 레옹 했었고 아 그러면은 저 했었어요 최가네나 무엔터에서는 애들이 민심이 좋겠네 강컴펀이요? 네 저희는 거의 자매... 남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남매요 남매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콘텐츠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자 멤버만 20명이잖아요 첫번째 섭외가 강컴펀이죠 음 에 가장 또 이미지 좋고 아 또 남자들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잠시만요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네 어우 내가 진짜 봉준이 형한테 얘기했는데 다행인게 어 그날 심사위원회 감스트 형이 안와서 너무 다행이다는 얘기였어 아 왜왜왜왜왜왜왜 홍타쿠형이 그때 너무 잘해줬잖아 아 맞아맞아 근데 감스트 왔잖아 무조건 아 씨발 나 저거 하지 말라니까 너무 과해 무조건 했거든 아니 나 그 정도는 안 해 진짜로 점수 낮게 주면 좋겠지 아니 아니 그러면은 비방으로 얘기 한 거 있잖아요 컨텐츠 얘기인데 그거 한번 꺼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크루 모아가지고 왜요요요 나 좀 저는 그거 생각했네 요즘에 뭐가 점이 있을까 축구도 이제 시즌 끝났고 물론 K리그는 하고 있지만 철간봉이 굉장히 바쁜데 철간봉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공통점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축구로 가자니 철구는 축구를 몰라 그렇죠 추갈못이지 또 야구로 가자니 또 봉준이도 추갈못이에요 사실 그런가요? 그래도 패션인가요? 봉준이도 추갈못 그래서 유일하게 뭐 스타도 있는데 랩이 있더라고요 요즘 쇼미 안 하잖아 그래서 왜냐면 철구 랩 잘하고 랩 잘하고 봉준이도 무이즘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기존의 래퍼분들을 세 분 정도 섭외하면 멘토를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 진짜 철간봉 해서 힙합으로 한 번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자기가 소배해도 되잖아 여기 이센스 조스티스 아닌가요? 조스티스 아닌가요? 시즈랑 연락한지 안한지 좀 되긴 했는데 사실 얘기했던 게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크룩을 다 모아가지고 이게 남자 멤버 크룩 있고 최가네나 여성 멤버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밸런스를 잘 짜서 미니게임 대회를 열자 그냥 미니게임이 뭐야? 아니 그니까 자기가 그 PJ형 운동회 체육대회는 아프리카 공방으로 하는 게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방이다 이러니까 자기가 모아서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아휴 때처럼 너 파비를 받았니? 아니 못 받았어 파비를 받고 해 그러면 그건 너무 좋겠다 아 그래 파비를 받고 와 근데 뭐예요 바꿔 사실 이거 기획하려면 또 멀리 걸려서 오래 걸려서 너무 커 근데 이런 거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왜냐면 또 막 크룩 다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또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근데 얘는 진짜 대단하지 않아? 나 최근에 그 뭐야 승우아빠님? 그 분하고 했었잖아 그것도 막 연장해서 하고 내가 봤을 때 아프리카 때 너가 따로 피디나 이런 걸 받아 장피디로 해가지고 좋다 좋다 좋아 좋아 BJ도 좋은데 아프리카 때 더 푸시 받고 너가 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어 진짜로 정말 소중합니다 얘가 아니면 어떻게 승우아빠 그날 뭐 이원일 셰프님부터 해가지고 그래 도마뱀도 섭외할 줄 알더만 아 도마뱀도 가능하잖아 영어대잖아 도마뱀 아빠 한 번 하시죠 아 난 괜찮아 나는 괜찮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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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 아프리카도 이제 결국 이제 더 글로벌으로 가니까 그래 이렇게 아프리카에 못 오는 사람들 데려오면 좋아해 시장하셨습니까? 예? 시장? 시장하셨어요? 글로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최근에 영원 선생님 아아 안 하셨군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김봉준 오늘 첫 수업 시작했어 와 진짜? 네 와 역시 한다면 하네 그래 수업 하셔야 돼요 이제 아 형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왜냐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수트가 물론 지금도 월클리브 하지만 축구 축구 같은 거 맨유 이런 거 할 때 리액션을 조금만 영어를 섞어도 그게 클립으로 퍼져나가면 그거가 이제 발급력이 그리고 이번에 아이쇼스피드 만났을 때도 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아이쇼스피드 진짠 이랬다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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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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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포도 준다고 싸워갖고 못 줘 가지고 내가 하이 스패스피 그 연습 갈려가시고 아니 근데 영어를 써야될 그 상황이 조금씩 더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독일가서도 엄청 불편했다며 독일가서도 그렇고 뭐 연락 오는 것도 그렇고 근데 아예 모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건 또 비하인드인데 오프 더 레코드지만 생방이니까 영어선생님을 예쁜 여자선생님으로 하면 학업능률이 확 올라가죠 뭔가 영어만 배우는게 아니라 그 예쁜 여자선생님을 만나는 일주일에 나의 2시간 이러면 더 공부하게 되고 저 영어선생이 아이쇼스피드 에이미에요 스물네살 에이미 어 그러면 형이 에이미랑 계속 합방하면서 일부러 스피드에 관심을 좀 크죠 거의 끝났어요 근데 그쪽 다시요? 다시 라이브 보니까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다시 뭐 됐다는 소리가 있던데? 모르겠어 너무 실시간이라 잘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다 와 근데 외국도 똑같더라 우리나라랑 악플러들 보니까 똑같더라 아 외국도 똑같더라 여러분들 안 좋게 끝났어요? 아 그러면은 안 좋게 끝났구나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부분한테 미리 좀 얘기 나왔나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니 제가 다이장 다 공유했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을 안 하셨군요 어? 아 이건 청년한테도 너무 바빴어가지고 형 어제 호텔에서 계속 자고 아 김봉준 아니 근데 심지어 너는 영어 뭐 전공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아 금방 하지 아 못하더라고 너 너 영어 잘하잖아 내가 오늘 아침 호텔에서 다큐멘터리 틀고 이런걸 이해할라 해버리니까 뭐? 퍼펙트? 모르겠다고 펜코 바로케 펜코 안 봤어요 펜코 안 봤습니다 그 펜코 오늘 그 뭐 올라온거 포틴 중에 뭐했지 이게 두 두 그 김두현씨랑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뭐 있던데 뭐죠? 이번 인천전 얘기하면서 그 뭐죠? 어 못 봤는데? 어 김두현 감독님이랑 얘랑 합성해가지고 뭐 뭐 있던데 뭐했죠? 아니 그러면은 말 좀 했어요 에이미씨한테 다음주에 연락드린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형이 연락해야지 여기 다 해줬는데 아니 저는 연락을 해놨단께요? 그래도 제가 형이 연락을 해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심지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지라 이런걸로 대차 짜놨어요 어 커리큘럼도? 예 왜냐면 감수자한테 필요한 영어는 이런 영어고 무슨 문법 없고 이게 아니라 아 아 예 저는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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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만 하면 돼 진짜 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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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약간 잉글랜드식 영어이 되나? 헬라 엉워타 막 이런 느낌으로 아 나 이런게 진짜 제일 웃겨 영어 배우고 싶다 어떤 영어? 아 영국식 영어 호주식 영어가 멋있어 보이는데 자기소개 하나 못하면서 지금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화자랑 어쩔 수 없이 콩글리시 되더라고 근데 이렇게 형처럼 노력을 해야지 진짜로 아 오케이 그럼 빨리 들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인데 너무 막 발음에 신경쓰고 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 막 어 발음이 좀 이러는데 아니 저는 저는 진짜 어릴때부터 늘 얘기하는게 있는데 발음을 최대한 꼬아서 연습을 해야지 한국은 약간 그런게 있어 Hello my name is Jisoo 오우 버터바람 막 이런게 있잖아 좀 더 까봐 좀 계속 까봐 네? 계속 까봐 좋은데 나 특히 좋은데 아니 근데 그런게 너무 있어 Hello my name is Jisoo Jang I'm from South Korea I was born in Gwacheon 99.9.9.8. 막 이러면 막 오우 버터바람 막 이러는데 진짜 이렇게 해야 들어 왜냐면 외국인이 한국어 잘하면 오히려 한국어 잘한다 왜 우리가 영어 연습할땐 막 오우 버터바람 이런 잡곡이었어 그래서 더 부드럽게 나는 그거 보면서 영어 공부되던데 그 축구선수도 끝나고 인터뷰할때 오우 뭐 이렇게 물어보면 You know guys I'm You know this is a terrific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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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이런거 방금 누구 따라한거에요? 그냥 따라한거에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긴거 뭔지 알지 아 너도 안다고 네 제가 그만해요 It's a terrific game It's a terrific game It's a terrific game It's a terrific game 이렇게 하거든요 아 나도 그렇게 하고싶다 진짜 파이팅 합시다 금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주도 바로 이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되지 않을까요? 그니까 뭔 조합은 있어요? 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불렀어요 그냥 불렀다고요? 네 그냥 불렀어요 일단 저희가 최근에 콘서트인거 아시죠? 네 이제 저희 상암 콘서트긴 한데요 휴방이기도 하고 아아 아아 예 예 아 일단 근데 어제츠를 저희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해요? 아니 뭐 상암 콘서트홀 그 이스포츠 결승전하는 오오 대박 몇 석이에요 그건? 그거는 근데 다해서 1000석은 넘는데 이제 안전사고 때문에 200에서 한 300석 정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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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순위그룹처럼 뭐 이렇게 댄스하고 저희 애들 이번에 뮤지컬 뭐 코스프레 노래 뭐 댄스 랩 와 미쳤다 선물도 경품도 1000만 300만원 아 그때 뭐 말하는게 네 아니 형 공지 보면 새벽에 연습하는거 이렇게 cctv 올리고 막 이런 멋있더라 애들이 진짜 열심히 아니 아니 넌 무헨트반이지 여기 보고있네 뭘 선어 선어 보는거죠 공지공고를 아 아 아 아 이간질 죄송합니다 보니까 오늘 수장 그쪽 수장 오늘 드릴 말씀이 있다던데 지금 잠깐만 9시 설마 저희 수장님 욕하시 마십시오 아 192시간 스타트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 오늘 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네! 뭐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원래 이제 최군형님이 그거 잘하거든 말을 너무 잘하고 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진행도 배웠었고 그리고 좀 항상 최군형님이 그런 데에 컨텐츠 많이 나오더라고 아프리카에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 항상 최군형님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얼마 전에 했어 내가 사실 깨박이랑 마크도 얘기하고 저분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다음에 불러주시고 예 불러주시고 박희선씨 들어와가지고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긴 하구나 오늘 틀이 아 있죠 그냥 부르잖았군요 또 옛날에 저 한번 살짝 했던 건데 챌린지는 아니고 어 뭐야 뭐야 아니 그냥 부른 게 아닌데요 아 근데 진짜 나는 나는 박희선님이 레전드인 것 같아 진짜로 자 이거 일단은 이거 좀 다 치워주시고 예 의자 싹 치워주시고 진짜 진짜 박희선님 이것만 빼고 그러면 작은 의자로 주세요 저도 작은 박희선이 새벽 5시에 괴롭히더라고 전화 아니 우리는 진짜 잠 안 자고 맨날 야 너희 이거 할까봐 짜 놔라 아니 그 별로면 바로 엎어요 저희는 자 와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BJ 탐방 탐방으로 저희가 기훈이랑 했던 건데 탐방 해가지고 저희가 이거 이걸 핑골 하면 되는거죠 오 진짜 그건 아니고 지금 19개가 준비돼있어요 네 여기서 10개를 통과해야 통과 19개 중에 10개를 통과하라고? 예? 야 너무 어려워 할 수 있어 8개만 합시다 8개만 그럼 또 가위바위보로 10개, 9개 가위바위보 아니앗애 너무 빡세 진짜로 아니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주제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게 있어 옛날에 그 했을 때 뭐 어떤 문제의 이유가 있어? 아이디를 로그인해서 탐방을 해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주제가 이게 나와 예를 들어서 반려견 키울 것 같은 사람을 그냥 썸네일만 보고 찾아서 들어가는 거야 할만한데? 그러니까 막 손가락 뼈랑 같은 사람 내려가가지고 뭐라고 해? 오대오잖아 오대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토론 해가지고 그게 맞으면 이제 이게 이제 통과하는 거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런 말 될까 그냥 해보죠 그래 해보고 너무 누구지 해질 것 같으면 그때 좀 줄이면 되잖아 감방 내려서 근데 벌칙이 있습니다 예? 바위바위보 합시다 그냥 하면 재미없어 예? 야 이 사람 아침 5시에 서둘놓고 벌칙이 있다고? 그..그럼 아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셔야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도 벌칙은 취두부로 아 세 분이시니까 의리 게임 아 한 조각 의리 게임 그 정도면 괜찮아요 한 조각 의리 게임 저 살면서 취두부를 먹어본 적은 없는데 나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러면 오히려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좋아요 한번도 못 먹어봤는데 취두부가 약간 푸세식 화장실 냄새라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찡퇴드로 할 수 있겠네 아 다 9개 해주십시오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9개네요 대표 대표 가위바위보 안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어 부정행위 니 Hä 부정행위 Johny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ーい 파 오케이 확실하셨어요 확실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 가위바위보 잘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예 일단 방제 바꾸고 가시는 데 가시는 데 가시는 데 가시는 데 가시면 아 근데 하면 되잖아 이거 빙보만 하면 되잖아 빙보가 아니라 그냥 이제 19개 중에 10개만 그가 돼요 통과 모드하면 아 난 잘 못해보여 랜덤으로 뽑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별풍선은 충전을 해 놨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니 아니 왜냐면 옛날에 충전해놨나요? 그럼 아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요새는 그래도 잘해놓더라구요 방송중에 물어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처럼 비방 때 때리세요 근데 진짜 때리는줄 알아요 이만큼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 야 고생했다 저는 오늘 또 감스트 매니저들 용돈 주려고 현금도 챙겨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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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에요 네 자 알람 하나 보내주시고 자 알람 하나 보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람 하나 보내주시고 오케이 레츠고 이게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거 중에 하나 뽑아야되요 가까이 좀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자 이게 탐방으로 이렇게 하는거거든요 어떤거 어떤거 가요 어떤거 형님 어디 보이시죠 빙고니까 가운데 쪽이 정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 빙고 아니에요 빙고 아니에요 빙고 아니고 19개 중에 10개를 통과해야 돼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그냥 보기좋게 여기서부터 출발할까요 아 좋다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여러분 준비 되셨죠 네 설레 설레 비제이한테 전화해서 지금 올 수 있는 성공하기 어? 아 근데 이거 네 이거 오빠랑 똑같은거 그래요? 아 그전거랑 똑같은거 이거 계시는데? 근데 비제이한테 전화해서 지금 올 수 있는거를 확인하면 성공이잖아요 네 그럼 오겠다라고 해도 성공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건 너무 쉬운데 저는 23명의 노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최근에 수장인데 그럼 바로 성공하면 끝내죠 예예예 아 시작됐다 예예 아니 이게 이거는 탐방하고 전혀 사과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니요 형 진짜 제일 노예같은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요 아니 바로 성공 근데 채팅창에서 지금 크루원 제외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어 솔직히 크루원 제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크루를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방송에 재미를 원하신다면 크루를 제외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외하고 하시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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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전화하죠 한 명씩 그래요? 예 그러면은 예 비제이한테 전화해서 아 기회 무조건 한 번으로 할게 기회는 한 번? 기회 한 번씩 그러니까 받으면 아 받으면 좋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너무 쉬운데요? 저 우선 방송중인 사람들은 전화 안하고 저 먼저 하나요? 네네네네 저도 광고 먼저 기회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번씩 아 한 번씩 셋 중에 한 명만 성공하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알만해 자 그러면 크루원 안 되니까 이건 너무 쉽다 아니 크루원은 방송인 거 밝히면 안 되나요? 아니요 방송 중인데 방송 중인데 올 수 있냐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냐면 진짜 말 쓸 수 나오면 안 돼 맞아 왜냐면 어 자기야 어 어 자기야 오늘 방송 언제 끝나 빨리 끝난 다음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처럼 아 아니 오늘 휘방 어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씨 이씨 그러면은 아니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어 이 새끼 진짜 남담 자 자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상히 한 말씀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전 크루원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오오 이건 되잖아요 여러분 전 크루원 전 크루원 마이무였던 서종활씨 자 저희 크루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하시죠 얼굴이 안 보여 전화 안 받는거야 전화는 근데 받아야 됩니까 어 그러면은 아직 잃고 있고 안 받았으니까 안 받으면 괜찮잖아요 어 어 그렇죠 아니 근데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눌렀거든요 그렇죠 이건 피한거죠 예 아 그 형님이 정치제래서 그러는데 얼마전에 그렇죠 제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정치해가지고 진짜 그거 찐텐이에요? 망했으면 좋겠다는 아니잖아 진짜 망했으면 좋겠으면 언급도 안하자 서말죽으로 가지 그럼 형님은 진짜 얼마나 사람 잘 챙겨 응 언급 안하는게 짱이야 그치 그치 그게 진짜로 서말죽 해버리지 그냥 그게 짱이야 야 여러분들 이거 되면은 솔직히 이 코 줘야 돼 이 점 줘야 돼 금화 연락하겠습니다 오 이거 성공하면 여러분들 번호 안나와요 번호 안나와 어 금화야 방송중인데 네 어 감스트 방송중이야 응 어 예쏘 노만하면 돼 응 어 솔직하게 해야돼 응 감스트 스튜디오 홍대 알지 응 어 여기 너가 필요해 네 너가 지금 필요해 네 어 그래서 오빠가 지금 이쪽으로 와줘 네? 몇시까지 어 몇시까지냐고? 시간은 너 맞춰서 와주면 돼 어 알겠어 어 오케이 깨 아 하하하하하하 맞춰 장난이라 해야지 어 전화하세요 진짜 웃겼네 이게 왜이냐면 금화랑 저랑은 거의 십년이 안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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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금아 어 의리게임이었어 니가 그 말을 불렀는데도 당일인데도 금화가 오냐 안오냐 의리게임이었어 어 우선 저기 와줘서 고맙고 아 그래? 그러면 와도 돼 어 와도와도돼 와도돼 아니아니 그럼 뭐해야되는데 만약에 아 와서 우리 술먹방 해야지 아니 너 야 치워! 박수 치워 이거 술먹방말고 준비한거 우리가 있거든 아니아니아니 내가 만약에 못당대했으면 뭐했어야돼? 죽었어야돼 우리 끝났지 오늘 알았어 그러면 준비되는대로 출발해 어 어 자 우선 이거 버리고 뭐 지옥의 럭키가이야 야야야야야야 양주시켜봐 지금 짜면 돼 뭔 지옥의 럭키가이야 야야야 지금 짜면 돼 한 명씩 다 불러가지고 잠깐만 아프리카의 나름대로 콘텐츠 짜라고 좋아하는 최군 요즘에 떠오르는 콘텐츠게임을 장지수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분들 콘텐츠 보라제우스 오랜만에 만났다 아니 그만 좀 이색이야 연전연승 킹스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나 이렇게 생각해 금화만 오잖아 토크만 해도 재밌어 어 제가 그게 맞는거 같애 그럼 이걸 좀 하고 있을까요? 잘하니? 그래 그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취두부는 오늘 안 먹는걸로 아 근데 금화는 취두부 안 먹어봤을텐데 금화를 취두부를 얘기해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은데 금화는 난 안 먹어봤을텐데 야 너도 원래 알아 아 친하지 친하지 아 나도 나도 친하지 않네 일단 금화한테 저 주소만 보내놓을게요 왜냐면 근데 금화가 오늘 이유를 알거 같애 오늘 이유를 저번에 우리 지수 콘텐츠 때 나가서 우리 밥 먹었잖아 그때 이제 워낙 정신없어 저희끼리 오프더래커도 비방투코 많이 했거든요 금화도 뭔가 심심하대 맞아 맞아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불러주는데도 많고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실방만 하고 솔바게도 솔방이잖아 그래서 오빠 좀 많이 불러줘요 스토 오빠 불러줘 했는데 오늘인거지 아 좋다 너무 좋다 나는 근데 그게 빈말인줄 알았는데 진짜 심심해 아 나는 이제 나는 그런걸 좀 버려야겠다 나 혼자 판단하는걸 좀 버려야겠다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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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돌려야된다 어 존나 돌려야된다 저도 크롬아치 크롬 삼형제 크롬 삼형제 자 스탑은 아 그 다음에 지수가 뽑자 지수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하고있습니다 일단 성공 자 저는 그러면 스튜형 스튜형 정치성형이 빨간색 오케이 아 뭔 개소리야 아하하하하하 발사이즈 250 찾기 어? 아 이거 이제 탐방으로 찾아야되거든요 그니까 얼굴만 보고 얼굴만 보고 저희가 이제 탐방으로 좀 찾아야되서 이게 15고 네 성공했어 아아 세번해서 한번 성공해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발사이즈 250이면 우리애들로 치면은 165 아니 250은 너무 커 왜냐면 근데 230에서 35가 원래 정석이거든요 저희애들을 물어봤는데 저희애들도 단신제 애들은 거의 230이구요 그 다음에 어중간제 애들이 240 그 다음에 조금 170 넘는 애들이 250이더라고 아아 그니까 250이잖아 그럼 내가 봤을땐 170이 넘어야되 아 근데 이거 만숙이가 내가 봤을땐 250 될거 같은데 어 진짜? 250킬로가 아니고 일단 좀 보면서 해볼까요? 오케이 네 자 보일라디오로 좀 가고 자아 무슨 좀 키 큰 애들이 발이 좀 크죠? 여러분들? 키 큰 애들이 알겠습니다 단우리 이런 분들은 발 작을거야 210 어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어 근데 형님 최간의 쪽 알지 않아요? 아 근데 크로는 안되는거 아니야? 크로는 또 안되고 아 크로는 안되고 어 아 얘 몇이였지? 어 잠깐만 짬탄수완님 키커? 어허어어어 키 큰데?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요? 이 부분에 좀 발 커 보여? 아 발 큰게 한 250? 아 짬탄수완님 뭔가 250 같을거 같아요 근데 한번 기회에 세번중이 한번인것 같아요 여기로 가 짬탄수완님 오케오케 아 지금 하르미님 뭐야 아 저기는 다른게 큰거죠 아 혹시 네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진짜 이런 돈을 받으면 늦어버리겠다. 자! 내 발축인 줄 알고 강제할 수 있어. 와 팬가입을 발 사이즈로?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 찐감수트님 여기 왜요? 아우 감수트님 100개 고맙습니다. 자 200? 오 고마워요. 제발 제발. 오 저 250.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악 아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아니 나 진짜 250이야. 와아아아아아 아니 뭐 다 되는데? 와 오늘 되는 날이다. 오 나 이거 아는데 이거 카메라에, 이거 바라나. 신발이랑 인간이랑 다 웃는 애니메이션 아닌가? 아 그러면 왜이러지? 상대에게도 수령하지 못했다. 아 요즘에 아프리카 저거 되더라. 아. 아. 와 아. 아 말이 안돼, 말이 안돼, 성공이죠. 그럼 쳐주시고 한 번에 정문이죠 한 번에 자 이제 스티가 고를게요 자 고맙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오늘 잠시만 똥깐만 철권 킹오브 잘 하신 분이죠? 짱타수완님 똥깐만이야? 똥깐만 의견 하나 내도 됩니까? 예예예 10개 되면 박윗사님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네 그쵸 어 맞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호호 미쳤다 자 저는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쭉 집에 기타 있는 사람 찾기 하아 아 근데 이거는 이건 일단 은비가 좋아 은비 그치 근데 이제 화면에 기타가 있으면 너무 뻔하니까 화면에 기타가 없는 bj중에 혹시 기타 있나요? 아 물어봤어 있어야 되는 건가? 자 은비로 은비로 봐야죠 아씨 아 근데 여러분들 매너상 유소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뻔하니까? 예 고의노라디오 음악 라이브 위에 위에 스탭 여기서 음악 이거 누르면 아 근데 저 엑셀크로 이런데 아 조회력 기타매고 있는데? 여기? 하하하 하하 아니 이게 좀 어렵다 여러분 기타가 빡세해 보통 이제 그 화면에 보이니까 그치 그치 좀 어렵네 기준도 중요해 자아 저런본들은 무조건 있거든 추루미 막 이런 분들 이분은 아예 있네 무찌이님 그니까 기타가 있네 여기 기타 보이네 어어 잠깐만 살짝 크으으으으으으읕 아 누구 없나? 여기? 여기? 소리꾼님은 좀 부탁하시는 분이고 기타는 모르겠다 기타 없을 거 같은데 이것도 킵에 몇 번이지? 세 번x3 세 번? 세 번 중에 세 명 중에 두 명인데? 그러면 이거 써도 되지 않나 기타? 아 그건 좀 너무 그런가? 아뇨아뇨 그 여푸 한테 해볼까? 여푸 지도 기타가 여푸 기타 있는걸로 아아 방송 반영 아아 자 음악 라이브 자 잠시만요 일단 제가 아무거나 가볼까요? 김가인이 가보실래요? 왠지 이 분 가수 김가이고 방송 아주 오래되셨잖아요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가수 김가인 님이거든요 그쵸 그쵸 왠지 느낌 장비도 어 뭐야 안녕하세요 혹시 기타 집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보유 아 근데 아니 근데 기타충이다 기타충 아 근데 이거 노래 부르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니가 쏘면 어 됐다 됐다 지금 쏘는게 맞아 어 왜 끌렸다 지금 해야돼 오케이 그렇지 됐다 지금 됐다 지금 왜 이제 왔냐고 좀 난리나는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굴 이쁘지셨다 거지야 네 제발 기타요? 어머 감사합니다 여부야 뭐라고요? 기타 모르겠어요 어 이제 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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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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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헴허허헣허헝 거짓 제발 기타 있으신가 자 지금 정신이 좀 없으시죠 어 네 어 채팅은 한번 더 해봐 채팅은 어 혹시 집에 기타 있으신가요 혹시 집에 기타 있으세요? 아! 기타요! 어! 기타! 어! 어! 기타 없는데? 에? 어! 어 기타요? 어! 근데 있는거 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기타가 있어야 되나요? 지금? 예 있어야 돼요! 제발! 아니 기타가 있음 있.. 없으면 실패구요 아.. 없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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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실패 오케이 오케이 근데 두 번 남았어요 두 번 더 성공해야 돼 어! 김프님! 김프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뭔가 기타 진짜 잘 치실 것 같은데? 저분은 사람도 잘 치실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피규어! 피규어도 똑같은 거 있는데? 오! 맞네 맞네! 느낌 왔다 느낌 왔다 뭐지? 안녕하세요 집에 기타 있으신 건가요? 있으시면 밤스터님이 제 방송에 찜이신데? 오케이 오케이 일단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케! 충생! 제발!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에 기타 있으신가요? 지금 보니까 기타는 없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근데 이거 습즙 아픈 게 안 좋다 아니 장지수가 있어요 느낌 너무 없어요 이거 실패 어쩔 수 없어 이거 실패 xx 아 근데 이거 좀 이거는 우리가 너무 양심있었다 솔직히 너무 어려워 이거 왜냐면 화면에 기타 있는 사람 너무 뻔한데 우리가 그래도 양심있게 해서 틀린거야 솔직히 여러분 이게 애매한게 좀 보이는 사람들이 안했잖아 우리가 자 오케이 이제 제 차례 저는 여기 가볼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볼까요? 그래도 한번 채팅창 소통하면서 자 여러분들 여기 색깔이 이렇게 여러가지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밑으로 가요? 오케이 4의 1로 가라 4의 1 4의 1 4의 1 갑니다 좋아요 뭐야 전직업 가로사 혹은 스튜어디스찾기 5번의 기회 아 근데 와아 그 아 나 누군지 아 근데 전 어떡하지 나는 너무 많이 아는데 나도 누군지 기억이 안는데 순위그룹이 엄청 많아 순위그룹도 많고 저희 채널에도 많았고 오디션을 많이 보다보니까 저는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아는데 근데 이게 나 궁금한게 운영자님 한번 불려주시면 안되나요? 어 예 박기사님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박기사님인가요? 운영자 아니 박기사님 나 궁금한게 내가 아는 정보로 하는거는 불법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되는건가요? 모를줄 알았는데 아 저는 너무 많이 알죠 형이 짬바가 저는 전쟁 아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형님은 저 스튜디스 형들 많이 알려줬으니까 간호사로 가고 아 저는 간호사로? 네 근데 한 명만 하면 되잖아 이거 그치 다섯번 그러면 약간 최군형님이 조용히 있고 우리 둘이 몰랐고 그래그래 왜냐면 우리가 기회가 그래도 다섯번이니까 우선 지수랑 스튜가 해보고 아 그러면 우리 이거 어때요 형님? 제 아이디언데 뜯은 사람이 하기 무조건 아 뜯은 사람이 하기 아 좋다 좋다 뜯은 사람이 하는데 그거는 아는 사람이 해도 말리지 않기 앞으로 어쩔 수 없 자우부터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건 내가 갑니다 자 바로 끝내시죠 알겠습니다 예 쓱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저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 보여드리면 이게 전직 프로게이머고요 예 전직 프로게이머고 이거 저희고 여기는 이제 포항아야들 여기 녹아다 많이 하셨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프로게이머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여기 전 부산시 홍보대사 여기 전 그 전 아이돌 플래시라는 그룹의 아이돌이었고요 내려가면은 여기는 뭐 세경씨 하리미씨 박가림 조금만 하기 간호사 헵번 웨딩 없는 저거 식구가 많다고 어어 잠깐만 식구 왜이렇게 많아 창미씰, 기독교구에요 빵귤이 간호사 이렇게 보니깐 못찾겠네 어 잠깐만 간호사 아니면 스튜어디스 이거 하나 넣어도 돼요 하나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은 1분 1분? 와 들어가기 전에 시간 켜야지 시간 켜 이거 다음부터 오오오오오오오오 순객 여러분 아이아이 깜짝이야 자기 취향은 오지 말고 이거 움직여도 되나요? 생꾸락? 예예.. 깜짝 놀랐네 이건 최고령이어야 돼 최고령이어야 돼 저 간호사를 많이 알 것 같은 친구는 안되죠? 예 우리 현배 그쵸 그쵸 예예예 안되죠? 예 쟤는 간호사 많이 알 것 같은데 아이고 잠깐만 와 근데 이러니까 빡세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채팅을 안보는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양짐석 안보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채팅을 보면은 간호사나 스튜디오 됐어 아아 미치겠네 잠깐만 빨리 볼게요 서하님 지금 혹시 시간 가고 있습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있어요 이제 시작 있어요 몇초 남았죠? 55초 남았습니다 55초 남았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한 30초 남았어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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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야! 예예예 채팅 쳐보세요 어디로? 전직 혹시 간호사 출신인가요 물어봐 오케이 오케이 내 기억이 맞다며 아 진짜? 내 기억이 맞다며 혹시 전직 간호.. 간호사 출신이세요? 아 진짜 괜찮았다 아까부터 채팅을 조사 또 하나 오케이 오이 나 천개여 따라다 오케이 맞아요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예스! 와 나 이거 기억했다 와우 괜찮대 오케이 아 근데 형 이거 괜찮아? 너 컨텐츠 훈나면 형 형 변태를 오해받을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거 금방 끝나네 금방 잘했네 오늘 역시 쿤이여 자 근데 이 다음부터는 저희가 룰을 만들었죠 뜯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이고 그 시간이 탐방이 1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준비 10개를 성공해야 돼가지고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그럼 지수 지수 말고 스크랑 저는 입 닦고 있을게 연 아 이게 느낌이 좋다 갑니다 우와 6월 생일을 BJ 적기가 좋아 와 이거 개빡세다 이거 너무 힘들지 와 이거는 개빡세다 이거 그냥 얼굴만 보고 야 야 데이버에서 혹시 안되냐? 그거 나무익히 6월 생일? 그거 못찾냐? 아 맞네 방제해 6월 아 나이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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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야 이거 지금 송출 빨리하면 돼 빨리하면 돼 생일 대기방 어 생일 대기방 이거지 이거지 나이스 나이스 똑똑하다 역시 불행 아 미시어 아 야 야 이게 개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됐어 국가하기에는 야 이거는 저기 아니 진정하지마 새꺄야 그래 문헌이도 굴러 아이씨 제발 미친놈이네 이 새꺄 오케이 썼다 한 명이 끝났네 와 장치수 뭐 개똥떡하다 이가지 개똥떡 아니 금방 그냥 끝나겠는데 우리 식사 시켜서 문헌씨랑 아니 그 말은 맛있나 일부가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들 오프닝으로 하고 그래 그래 자 이제 스티 형 차례 근데 스티가 진짜 좀 불리해 내가 봤을 때 BJ를 잘 몰라 BJ 탐방 각자 해서 총합 나이 80 언더 언더는 아래? 그럼 79까지 되지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세 명이니까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그럼 스티 먼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근데 이건 60으로 해야되지 않나 65나? 너무 쉬운데? 오케이 그래도 오늘 했으니까 최대한 가보시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80으로 했을게 뭐 바꾸면 안되고 저희는 입을 닫고 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게 맞지 자아 모르는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으로 갈거면 리스트에서 최신순 누르면 진짜 모르는 사람들 많지 최신순이 오른쪽 산다 아니 아니 그렇게 누르고 오른쪽 올려봐 야 근데 1분 가고 있어 1분 가고 있어 빨리 해야돼 최신순 그거 누르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야 1분 이거 해줘야지 뭐하냐 또 가만히 있냐 자 자 자 어 뭐야 거고고고고 씨 아 뭐야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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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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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람이 안녕 제발 고히 소월암님 안녕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 나이 몇 살이에요 이랬는데 35살이다 으로만하게 제발 제발 아 근데 저 친구 같아 되게 기분 좋겠다 진짜 감수튼데 어 소리 끊었다 어 안녕하세요 예 저요? 저 고등학교 3학년 만 하이로는 만 얼마전에서 생일이어서 이제 만 18살이다 오케이 18 18 18 근데 여러분 할게요 맨홀 예 맨홀 알겠습니다 예 자 가시죠 아 제가 다 하는거에요? 한 명씩이였어요 한 명씩이였어? 19이면 뭐 지수 한 서른 살까지 괜찮아 모르는 사람으로 바로 나가버린다고 그니까 좀 더 얘기할 걸 그랬네 미안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 50초밖에 없네 아니면 넌 다 모르니까 최신순으로 안해도 돼 지수야 그냥 보이는 라디오 누르고 여기 왼쪽에 넌 아예 모르잖아 보이는 라디오 누르고 토크앤바 누르고 너 하고싶은대로 가자 아 근데 잠깐만 야 30초만 왔어 빨리 해야돼 아 오케이 아 19 눌러 자 아니 19완대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아무도 몰라 단박 단박 호영으로 단박 호영 뜨는데만 가야돼 이거 뜨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어 뭐야 바빈스님이다 아 아 아 재밌어야죠 그날 방송에 오빠들 그래서 말 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또 치킨 룰렛도 있거든요 아니 나는 근데 방송하고 같이 있어 와 어 강스토 오빠 안녕하세요 전체가네 어 이게 뭐지 죄송해요 아아 수관이 괜찮아 괜찮아 우선 대답만 하면 되잖아 아 좋네 오케오케오케 저는 나이 날고 있지만 우선 강스토 오빠 죄송해요 이걸 해온해가지고요 오빠 죄송합니다 어이 야 괜찮죠 천천히 하세요 야 100개 리액션 되게 박차있네 아 예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스토 오빠 아니 이게 100개 리액션이야 진짜요 저 나이 93년생이에요 어 어 어 감스토 오빠 저 94년생이에요 야 93 93 감스토 오빠 사랑해요 32 어 아 아 감스토 어 아 31살이에요 야 야 그러면 몇이야 이제 어허허허허 너무 창피해 51이니까 80 언더로 나오려면 79 빼기 51하면 최소 제가 탐방하는 사람이 29 이하로 찾아야 된다 29 와 좀 살짝 어려운데 아 나 할만해 진짜로 왜냐면 최군형 오케이 어 나 진짜 양식껏 할게 여러분들 오케이 아 내가 근데 고등학생에서 좀 쉽게 가긴 했다 내가 53초 있으니까 최대한 10달 이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예 모르게 채팅창 안보고 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면붕 모르는데 느낌이 신입이고 간단 방셀이고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가 소형견이고 소형견 좋아하는 20대 초반 갑니다 고 다 끝났다 24 내가 봤어 24분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됐다 어 딱 봐도 강아지 어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어 어 안녕하세요 저요 저 32살이요 어머 아니 이게 어떻게 32살이야 저 진짜 강아지 님이세요? 24살 아니야? 형 안녕하세요 어 어 진짜네 어머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동안인데 아니 나 솔직히 아무리 늙게 봐도 27인데 에이? 형 실패 아니야? 진짜셔 아 일단 감사합니다 오늘가 왜 매니저 임명이 안되시지 출방하세요 네 어머 안녕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보는 눈이 없네 아 아 동안이시다 형이 틀릴 만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지금 아 갑자기 실패했습니다 자 어 갑자기 잠 잠 잠 잠 잠 잠 저희가 저희가 쉽게 가다가 잠시만요 이제 그러면 누구 차례 다시 최근에 가 자 열 개를 성공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일부러 틀릴 수가 없죠 아유 몰라요 아니 모르지 아니 근데 얼굴이 진짜 동안이었어 아무리 늙게 봐도 27이었어 진짜 어 전 취두부로 절대 안돼 자 가겠습니다 자 주황색 3 2 1 여비재 열혈 아 예? 시청자 낮은 비재로 가야겠다 어 자 가능하여 가능해 여비재 열혈 등극하기에 한 번씩 기회 있고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성공이니까 그럼 혹시 근데 형 아이디? 아니 제 아이디에 지금 4만 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그거 일단 저한테 스포로 쓰고 제껄로 합시다 어 아니 근데 이거 아니 이렇게 하자 우선은 한 명만 성함이 되니까 너네 둘이 해보고 실패하면 내가 그때 돈으로 찍어둘기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3만 개는 크다 3만 개는 크다 오케이 아까 그 고딩 가자고 아 그럼 재미없지 여러분들 아 근데 좋다 생일이라잖아 선물 주자 아니 근데 그러면은 바로 끝나니까 어 자 모르지 열혈 한 번에 써야돼요 계속 계속 이렇게 안 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한 번에 이거 맥맥 최군형의 아이디 써도 돼요? 그건 상관없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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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케이 어 초기형 4만 개는 자 자 50 빨리 빨리 간다 오케이 이게 보통 야 그냥 캠 세팅도 안 되는 애들 해야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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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여캠 분은 우리가 안 될 수 있어 절대 안 돼 아니 약간 저 거기 없나? 어 그 저 뭐야 그 이게 저 모바일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 어 시간 없어 30초밖에 없어 빨리 신입이 어떻게 하면 안녕하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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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룡도 안 돼 김태룡도 안 돼 잠시만 시간 없어 아 아니 그냥 답답한 화면 누가 봐도 방금 킨 거 어 신입이 8일차 아 맞다 여비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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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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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합빈이 너무 이쁜데 8일차라고? 8일차면 나 100% 열일 될 거 같은데 여기 그러면 한 500개 싸야돼 천사하게 한 번 해볼게 천사하게 천사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니요 완전 눈 그만해줘 제발 혹시 10대 가능할까요 10대 가능한가요 열혈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진짜 찐 반일차치네 아니 어느리 너무 이쁘신데 여려되면 혹시 쉽게 가능한가요 드립드립 해라 드립드립 아 장난입니다 뭔 소리야? 장난입니다 장난이 진짜 찐 감스트라고? 장난이에요 예 컨텐츠 중이라 아 깜짝이야 와 근데 방세를 우선 받겠다 방청을 했잖아 엥? 찐 감스트라고? 방세를 주세요 일단 아니 내가 아까서 감스트를 방송을 봤는데 어? 감수님이네 서샤르님 발풍선 1개 감사합니다 미션 중 신감수트라고? 어? 안되게 불러 아니 감수트님 사랑해요 오 감수트님 방송 맨날 봐요 오오오 아니 이게 뭔일이야? 혹시 장지숙한테 보여줬나 방술달라고요? 방술 드릴게요 아니 나 감수트 완전 좋아해 나 맨날 그 공포하는 켄터키 젠티맨님 레즈벌룩에 감사합시다 아 김원을 좋아하는거 아니야? 아니 감수트님 아니 다짜분짜 사랑을 붙어봐 뭐야? 아니 꾸이지 그것만 말이야 나중에 감수님 콘텐츠 한번 나와줄 수 있냐고 나중에 감수님 콘텐츠 대비에요 아 그래그래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나 010372 아니 이게 모바일이라서 동화뱀 영상 관전에서 서로만 젠스트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오 좋네요 오 좋네요 안녕하십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바로 성공했구요 아 미쳤다 야 근데 뭐야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성공인데 성공이야 그니까 끝났어 끝났어 아니 이거 10개 금방 할거 같은데 지금 몇개 성공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안무 졸라마나 자 갑시다 그 다음에 장지숙 네 갑니다 가자 뭐야 경상도에 있는 사람 찾기 지금 경상도? 네 그럼 너무 쉽긴 한데 사실 5-3 5-3 이게 쉬워? 다섯번에서 세번 성공?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해야될거 같아 인간적으로 우선 뭐 대놓고 뭐 경상도 향이 뭐 단우리는 저희가 제외하고 자 어 그럼 나 모르는거야 자 자 자 자 너무 안와서 하려면 그럴거야 여러분들 방제 검색 안하고 가자 방제 검색 안하고 부산이나 이런거 안하고 가자 성내일 보고 우리는 쉬워 뭐 라미 가버리고 이러면 되니까 아 라미 서울왔나 지금 검색을 안할거면 아 그래 지수가 해라 자 저희 검색으로 안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상도 아예 모르는데 그냥 느낌으로 가야돼 이거 5-3이거든 좀 빡세 이거 다섯번 죽인 세번만 성공하면 되지 자 자 자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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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야 야 30달러 야 방제 인천이라고 써줬잖아 아 그리고 아 근데 이미 탐방하면 안된다고 했어요 아 오케이 휴 탐방하면 안된대 그니까 여기를 일단 봐 보면은 탐방 허용 이런데도 아 오케이 오케이 그치 어 좋단다 이제 아프리카 좀 알겠지 아 예예예 많이 배웁니다 역시 킹스트 연전영순 킹스트 자 자 제발 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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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초 남았어 빨리 가야돼 아 오케이 경상도다 하아 아 뭐야 이씨 대기방 대기화면이었네 하아 아 이거 안 들어올 수 없지 하아 일단 물어보자 이거 지금 의천 하시나보다 아 혹시 혹시 어디 사시나요 하아 느낌이 경기도인데 하아 하아 어 뭐야 나 팬가입 돼있는데 어 뭐야 아씨 아 옛날에 왔었나보다 이거 그 탐방할 때 아씨 침범인데 예 자아 야 대기방송 아니네 벌써 2만개 받았네 그러면은 잠깐 화장실 다행이다 하아 어 아 백개 날렸어 날렸어 자 이거 무효로 하고 빠르게 6초 남았거든 빠르게 빠르게 이거 무효요? 어 그래 그래 무료 무효요 그 밑에 좋다 아 아니면 켜놓고 야야 지수야 광안되게 보인다 광안되게 어딨어 야 이 새끼 광안되게 보이잖아 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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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새끼 아프리카 어떡해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못봤어 아 이분 성공하면 성공인거지 어 혹시 사시는 곳 혹시 사시는 곳 어디이신가요 대충 지역만 예 지역만요 아 진짜 빈타 어 진짜 감사자님이셔? 오케이 오케이 서태가 탐방하면 완전 다 좋아한다 어 안녕하세요 혹시 사시는 곳 어디이신가요? 지역만요 저 서울이요 아이씨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오라보니? 제가 탐방 갔었어요 오라보니 예 감사 똥감만 예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오랜만이네요 어 뭐야 뭐야 아 이상한데 잠시만 뭐가 뭐가 아니 아니 내가 타방 왔었다니까 그때 밥 맛있었어요 해봐 아 뭐 개소리야 그런 적 없다니까 어 오케이 나오고 아 코스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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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자자자자자자 자 가시고요 이제 저 해보겠습니다 저 네 자아 대놓고 딱 썸네일에 강필중님 동해시 위드 인생길 브이로그? 누가 봐도 동해 아닙니까? 동해는 경상도가 아니죠? 아닌가? 경상도 쪽이죠 경북은 경상도니까 맞네 맞죠 맞죠 어 맞네 강원도 동해라고? 아 근데 이미 들어와버렸어 아 담방 없지 담방 없지 아유 아프리카 좀 배워라 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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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분 전시 그 저 5일 조회 이 분 아 진짜 5일 자부터 예예 장난이고 자 자 가보겠습니다 자아 빠르게 가겠습니다 지금 26초 빠르게 자아 가보겠습니다 제발 의학이 아니고 자아 하지마 아 17초 15초 13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다 여기다 어 아니 방금 옆 회에나 회 야 이게 여수인가? 잠깐만 어디지? 어어어 잠깐만 부산인가? 이거 부산이야? 야야야야 별풍선 더 충전해봐 안녕하세요 어 혹시 어디 사시나요 혹시 지멍만 뭐 알면 어떨까 왜 야 여수 맞받아 감수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잠시만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 사시나요 지영관이요 여수야? 아 감수님 아 어 뭐야 진이에요? 저 거제돈 사는데요 어 나이스 나이스 거제돈 거제돈의 경상도 경상도잖아요 어 오케이 성공 감사합니다 성공 성공 와 근데 나 좀 손을 벗는게 방금 뿌금 여수만 받아였잖아 그냥 불러가 온거였구나 돌산대교인줄 알았어 아니 여러분 지금 지역이 아니라 여기 사는 곳이잖아 있는지역 진짜 아 있는지역? 어 지금 어디신가요? 도양말고 어 아 아 저 거제돈 살아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디에요? 저 스톱콜갓 스톱콜갓 미친놈같아 뭐하는거야 미션 성공했다고요? 왜요?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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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그 그리고 아 스톱팬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저 저 탐방할때마다 저 방해하는 친구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저정도 방해는 무시해주세요 저 친구는 저 거의 10년째 방해하고 방해 잘못이 아닌다 오케이 그러면 아 왔다 지금 3명이야돼 근데 1명 있어 니가 1명 찾았으니까 2명 더 성공해야돼 그럼 저도 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2번 있어요 지금 3번 남았습니다 자 아니 10년동안 그거 가고 있네 1분 다시 해주세요 1분 자 아니 저는 근데 봤어요 아까 썸네일에서 광안대교 봤어요 썸네일 쓰는 건 상관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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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썸네일에 광안대교 봐봐 아 나 딴거 광안대교잖아 아 탐방금지다 아이 아 광안대교 못 봤네 탐방금지라고? 그러면 모바일로 들어가서 물어볼까? 오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리고 화면 안 나와도 되잖아 어차피 화면을 꼭 나와야되면 오케이 좋습니다 아니 형님 시간이 35초로 아 그럼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경상수 33초 33초 자 지금 기회 3번 남았습니다 자 그중에 저희가 2번 성공해야 되죠 잠깐만 33초니까 잠깐만 낚시방송 들어가서 낚시낚시 어디 아 좋아좋아좋아 스포츠 들어가서 스포츠에서 낚시낚시 스포츠 들어가서 낚시낚시 좋다 좋다 낚시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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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낚시낚시 지역을 써놨을텐데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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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들어가 이거 탐방 허용해 됐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 800원 주지를 않나 100원 주지를 않나 형님 낚시낚시 어디서 하세요 낚시낚시 낚시낚시 낚시 어디서 하세요 강가도 하고 바다도 하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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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바다에서 저 3개월 살았습니다 아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 요즘 낚시낚시 낚시낚시 아 지금 어디서 지금 어디서 형님 너무 좋아보요 형 지금 어디세요 제발 아 근데 계속 손하시네 어 경북 고령이죠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낚싹 나이스 어이구 형님 낚시방송도 저거 전부 다 다 망했고 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낚시하는 사람들도 안전 잘하네요 아 영상 너무 좋읍시다 아 데이드림도 해보셨나 아 데이드림도 아 데이드림드 아 좋습니다 어 계속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번 더 그리고 기회 저희 2번 남았어 두번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중에 한분만 송송하면 돼 내가 바로 갈게 그래 야 낚시로 가 낚시 좋다 낚시 좋다 근데 너무 대놓고 어 방지 안 써져있는거 빼고 아 근데 많이 없다 낚시만 야 오징어 도전이잖아 오징어면 7천 7천도 7천도는 어디야? 7천도는 어디야? 섬이잖아 도우면 섬 아니야? 도전? 자 자 자 일단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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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매한데 아 3만곱신치네 그럼 그냥 보이는 하도록 가봐 아직 우리 면목이 있어? 운으로 가자 설마 금마 벌써 왔나? 가자! 눌러 오케이 좋다 오 좋다 메이플 아니 운미미 운미미 운이 자 메이플 하지마 경선이 아니 근데 운미미 왜냐면 스토커 한번 있었어 지옥도 안 밝혀 아니 지옥도 안 밝혀 오오 역시 감기트리 가자! 자 자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자 역시 감기트리 자자자자자자자 아 저기 너무 방제되고 있었다 미치겠다 미쳐버리겠다 지금 가보인다 아 자자자자 야 야 야 야 야 9초 빨리 좋아 빨리 7초 남았어 그냥 들어가면 돼 5초 4초 3초 2초 들어가면 돼 들어가야돼 오케이 소이 방제 지역 안써져있고 소통이 아아 아무 데나 들어가 빨리 여기로 갈게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저요 저 일반 쪽 팔아요 아아 아하하하하하 왜 왜 야 이씨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야 타이밍 뭐야 야 우리 방송 뭐 있는 거야 아 미치겠다 진짜 여기 가서 누가 물어봤나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번 누구 누구죠? 정우야 나야? 다 돌아서 넌가 이제? 자자자 갑니다 너지 어 자 오케이 먹방 국방 아 먹방 국방 어렵게 가겠다 아 먹방도 맞다 야방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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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의 먹방 자아 아 아 노랑이? 아 저분깁니다 아 선생님 여기이신 것 같은데 아니면 야 아 강릉 아 이거 아는 선생님이 미치겠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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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경상도 야 속도권 경상도 속도궁이다 어 성남도 스타일인데 어 박토리님 혹시 지금 계신 곳 어 지역 어디신가요? 어 박토리다 뭐야 뭐야 라이브라든지 됐다 어 어 어 어 감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어 안녕하세요 형님 데빌 0198인데 형님 지역 어디 지역 어디 데빌도 아시네 이거는 형님 어 어 안녕하십니까 네 살짝 아 저 통영이에요 아 저 통영이에요 어 그럼 대박이시죠 저 고향은 서울이구요 우와 오 와 레전드 오 대박이다 와 미쳤다 아 뭐야 이게? 서울사람들 왜 지금 어떻게 통화한거 했냐 지금? 아니 여러분들 이게 왜 먹방으로 갔냐면 이게 뭐 아무래도 다 유튜브에서 먹방하니까 이게 아프리카 먹방이 옛날에 쎘거든요 그치 잠시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 잠시만 방글마인드는 뭐 쪼꼬에요? 저기 뭐 써주계시나요? 감수계시세요 지금? 예? 제가 나중에 좀 지분 주면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다 여섯 개! 이제 누가 뽑았는지 your 4개만 성공하면 돼 내 개만 아 내가 뽑았네? 나 솔직히 10개 못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운이 너무 좋은데? 이거 누가 뽑았제 여러분? 이거 너가 뽑았어 그럼 내가 내가 뽑았죠? 저 차례나는데? 저 차례예요? 그럼 최근에는 저 차례 갈게요 저 가운데로 가볼게여 암! 아 저 최... 최... 시험 차례 아닐까? 내가 뽑았으면?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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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누가 하든 뭐 아 예예 하나 둘 셋 여캠 섹시댄스 리액션보고 무표정 유지하게 아 너무 쉽다 이거 최군형 맨날 하시는 건데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저는 뭐 저희 애도 최강의 애들 맨날 봐도 따라하시는 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네네네 제가 눈 감고 있을게요 네 눈 감고 계시고요 네 자 저희가 들어가서 음 자체적으로 평... 예 요청까지 하고 예예 눈 떠주시라고 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금화가 앞에서 춤을 춰도 저는 무표정... 어? 오케이 아니다 아니에요 예 예예 저희 이거 어떠십니까? 이건 세 분 다 세 분 다요? 아아... 큰일 났네 스트롱만 아 나는 근데 너무 표정이 바로 드러나는데 스트롱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게 혹시 막 입 벌리거나 그런 것도 안 되죠? 그대로 그대로 처음 표정 그대로 처음 표정 그대로? 오케이 야 지금 민서율님이랑 지금... 아 잠깐만 왜왜왜왜? 민서율님이 도배 많이 돼요 왜왜왜왜왜왜 민서율님 혹시 그 순위 그룹 그분 아니시죠? 아 여러분들 아 반칙이잖아요 왜왜왜왜왜왜왜왜 내 그분 뭐 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아휴 진짜 취두부 못 먹어 우리 취두부 이건 참자 이거 할 수 있잖아 이건 진짜로 민서율은 안 좋아해 자자 민서율은 안 좋아해 민서율은 너 민서율은 너 소태님 오셨다고요? 예 어 안녕하세요 할 수 있어 진짜 아휴 소태님 오셨어요? 할 수 있어 와 내 소리도 난데 벌써 설레어 버리네 무차 버리거든 아아 오케이 왓더풀 야 짐기사 짐기사 나 나오니까 아잉 저 눈 감고 있구요 어 반갑습니다 이분이 딱 아니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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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했잖아요 야 소리 컷 말이지 뭐 아잉 어휴 여기 뽑아버렸습니다 아휴 어서오세요 아유 참견해 주십쑤 아유 감사합니다 댄스 바로 보여 야 자자자자자자자자 섹시댄스 보고 무표정으로 참기 아아 진짜요? 아아 잠깐만 소팅 너무 잘한다 씨 씨 트월킹도 괜찮은데 아 나 트월킹은 좀 약한데 네? 나 트월킹은 좀 아 형이 아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아 år gam 앤 자자자자 LSD LSD? 많이 안주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쌓아야죠 이렇게 프로피하면선 리액프 servants 리액션 더 쌓아야지 그래도 요 LSD 이 Janeiro 하 오케이 ille X pele 트월킹을 하면은 이건 괜찮을까요? 우리도는 이게보면서 mogę 맞지만 시간 einmal B 아 나 트월킹 약한.. 아 됐다 동시에? 오케오케 동시에 그럼 하자 예? 하.. 아.. 음.. 트월킹? 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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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월킹으로 일단 가볼게요 이 표정 그대로.. 쪼끔! 이 엉밀살 안 보이게 해가지고 춤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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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임 타임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아 잠시만 야!! 엉망! 뭐 하는 거야? 빠른 게 좋으세요.. 끈적한 게 좋으세요? 아 저 끈적한 거 으흠 으흠 이제 볼 때 아 이제 이제 참아야 돼 진짜 참아야 돼 아 나도 노래 한 번만 잠시만요 제가 노래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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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다 아 지수님도 계세요? 끈적한 걸로요? 아 알겠습니다 소통 왜 이렇게 잘하는거야 아이씨 아 형 진짜 진짜 흐흐흐흫 아 부끄럽네 하하하하 저 무서웠어야 돼 다이어트 진실에 마치 목표는 완전 5번 정현이 이건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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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암호 난 우산 암호 난 우산 암호 난 우산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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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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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너 칭칭해 감사합니다 어 시작한대 시작한대 오케이 아 진짜 힘내 I like it 아 괜찮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헤매 저게 더 써 all those freaky thoughts freaky thoughts you bring out the animal girl you know I'm on my way now girl you know I'm on my way my way yeah I'm gonna bring my anaconda gonna get to get to your forbidden proof turn the bed into a jungle I'm tires and you be my chain up in this room girl you know I'm finna hunt ya yeah you the one I been praying on I'm a boss, I'm a boss, I'm the leader of the boomerang, boomerang, baby gonna throw it back do your thang, do your thang, girl you don't know how to I'm a dog, I'm a dog, I'ma eat that pussycat ay I ain't gonna lie but baby you get pretty wild but girl when you take it off take it off take it off when days turn to night that's when you show your other side with all those freaky sounds freaky thoughts you bring out the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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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huh yeah animal this that ghetto kamasutra twistin' bendin' bendin' twistin' all around treat you like you in danger and it's the last time that I could take it out that national geographic uh documented and recorded on the film anybody got a camera uh oh you wanna experiment I'm a boss, I'm a boss, I'm the leader of the boomerang, boomerang, baby gonna throw it back do your thang, do your thang, girl you don't know how to act I'm a dog, I'm a dog, I'm a eat that pussycat ay I ain't gonna lie but baby you get pretty wild girl when you take it off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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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days turn to night that's when you show your other side with all those freaky thoughts take it off you bring out the whoa animal uh uh oh hi uh whoa you bring out c mom aqua like is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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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t 이랬고 아하하 왜 이렇게? 이거 셋이 같이 하는거야? 너네 보정말이 안 됐어? 너무 길었나요? 너네 보정말이 안 됐어? 소리가 좀 길어가지고 아니 이거 어떡해 이걸 어떻게 해요 여기가 웃었어 나는 괜찮았어 아 나는 일단 목표가 생겼었어 왜왜왜 순익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야 지금 한 번 버니 버리고 야 남순아 나도 안되나 나 0.1부터 시작할게 어? 나 좀 챙겨줘라 제발 하하 토지 안되나 아 실패했어 아아 아 근데 아 참 아씨 전화 참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바쁘신가요? 왜왜왜왜 예 하나 더 남아계신 분들은 아 네 방송 잘한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오오 예예예예예 아 뭐해 가분이 맞을 수 없죠 감사함을 피해 아 너무 많이 썼지마 없어 이제 아 있구나 야 계속 빠른 걸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잘 잘 여러분 꼭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케아 잘 잘 으아 왓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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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난 잘 참았어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아 뭐 오늘 하우스 눌러진다 아 하나 더 한데 와 야 남순아 나 연기 좀 해줘 내 김예솔씨 빈자리 내가 채울게 아 다리가 너무 쪄같아 간대솔 간대솔 내가 채울게 기획팀으로 들어가야 되는거지만 바로받게 바로받게 가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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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ドン 아하 근데 어차피 노래도 끝났습니다. 예 노래도 거의 끝나가지고요 대박 아하 아하 하필 미쳤따 아하 와 아하 아하 미쳤따 아하 아하 하하 아하 여기까지 아니 근데 이분 왜 2.2%지? 20% 아닌가? 아 다시 들어왔어 최대한 내린다고 내렸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스터디 진짜 감사합니다 영총 추셨는데 처음 봐서 진짜 딱 딱 아이씨 말조심해 아 오케이 됐어 됐어 컨텐츠 해야지 외롭긴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저희 실패했구요 이거 자 실패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바보 가겠습니다 가자 바보 찾기 뭐야 1부터 10까지 영어 스펜이 모를거같은 사람 알지? 빨리 들어가 그 영광 이경민 이경민 빨리 들어가 경민 에잇에서 무조건 틀려 아 메프야 메프 메프 안되고 아 맞박 몰라 맞박이 맞박이 몰라? 맞박 내가 써 절대 몰라 방송주 아닌데? 맞박이 성대마사로 해봐 원 투 쓰리 포 원 투 스리 포 파이프 찌트 세븐 어이 우리 어이구 어이구 이게 제가 뱀 못나가지구 아 이거 맞박이 비야 아닙니까 어? 잠깐만요 지금 도배되시면 돼 민가유씨 도배되는데 아 민가유가 눈이 크루인데 진짜 심각해 아 진짜? 어 얘는 심지어 지금 월세빵도 3개 갖고 있어 네? 부동산 정도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여행 처음 가 자 기본적으로 미국의 수도 이런 것도 몰라 아 월세빵은 어떻게 해? 그걸 드디어 꺼냅니다 가윤님 혹시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영어 스펠링 스펠링 영어로 스펠링 영어로 스펠링 다 아시나요? 그치 그치 무조건 성격 얘는 원도 틀릴꺼에요 아니 안되네 설마 설마 원도 5W는 이럴걸? 아니면 WOM 이럴게? 자 자셔봐요 올도 가스케 님이 아 가윤도 스펠링 썼어 옛날에 핫퍼드 아 맞아맞아맞아 가유야 믿는다 하던대로 해 어 이거 근데 가스키 그건 꺼네 스키 업 해봐 설마 스펠링을 외쳐야되는건가요? 스펠링을 외쳐야되나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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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가유씨 설마 스펠링을 외쳐야되나요? 말을 해야되나요? 아예 몰라 그 뭐 어렵지 않죠 메모장 내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언 조언 죽이네 아니 알죠 왜 몰라 아는척을 한다 아 그럼 검색하고 있는거 아냐? 메모장 되냐구요? 하하하하 아니 오케이 간다 아니 대표님 왜 이런거 있을 때마다 왜 저한테 그러시는거야 진짜로 심지어 얘는 가나다라 바바사 뜻까지 못해요 하하하하 스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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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펠링은 뭔지 모르는거같아 채팅으로 적으라고 해줘 채팅으로 적어주실래요? 오케이 알았어 해 드릴께 해 드릴께 아 알았어요 스펠링 하겠습니 아 검색한거같은데 이거 검색해도 되죠 자 갑니다 가자 스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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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 이건 아닌데 잠깐만 설마 스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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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어 아니 제가 채팅창에 오른쪽에 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아이가 나 지금 안 보여 ㅋㅋ 매체 존나 모르겠습 맞는데 ㅁㅁㅁㅁㅁ!! 아냐 아냐 이 얘기는 지금 일부러 내가 수장이니까 õ 히x 도와주려고 하는거야 히x 히x 어 그냥 있는대로 하면 돼 에잇 절대 모를끗 같은데 아니 그 그게 아니라 저 원래그러움라 원래그래요 설마 피하는 네 이미 틀렸어 아 인정 아 아니 그게아니야 그럼 계속 적나요? 지금 너무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방송 지금 너무 딜레이 되는 것 같은데 다 적으세요 괜찮아요 빨리 진행하시죠 괜찮아요 A를 모르잖아요 가윤씨가 여러분들 어떤 캐릭터냐면 미국의 수도 물어보면 이제 어? 베를린? 진짜로! 그리고 현재 미국 대통령 누르면 조지? 제가 지금 독수리 탓 알아서 그렇지 기다려보세요 다 적습니다 나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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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우승 우리 성공이야 에이밍님을 감스타가 놓친게 아니라 가윤님 먼저 착해 이분 그때 그거 초대하겠다 그 저 빡대가리 대전 이런거 이상호 1위 우승했는데 이거는 성공이죠 원위에서 틀렸잖아 바로 찾기 바로 성공 자 성공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개만 더 남은거 1 2 3 4 5 6 7 8 8개 중에 3개만 자 몸무게 가능한 공개 가능한 여비재 3개 중에 2명 쉽지 이거 순위그룹 가면 돼 그냥 순위그룹은 무조건 공개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몸매 좋아보이는 분들 위주로 가면 돼 의자 좀 주세요 의자 아니 괜찮아 왔다 갈게 괜찮아 주의 아니 만숙이 공개 안해 만숙이 공개 안해 만숙이 강태해 내가 부캐로 맨 만숙이 130kg잖아 시발놈이 아니 만숙이 절대 안해 복싱이 아 복싱이 공개할거 같아 얘는 걸그룹 출신이야 어 뭐야 심지어 메뉴야 그냥 물어봐 어 뭐야 어 그냥 뭐야 오빠 안녕하세요 과장 왜이렇게 촌스럽게 했대 46kg 바로 나왔죠 46kg 46kg 저 두번째 갈까요 땡큐 모르는 사람 가겠습니다 김봉민님 바로 가볼게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는사람 들어가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문득 궁금증이 건빵 감스트 말이 안된다 이거 아 이거 또 무슨 아니 무슨 또 존나 감스트 진짠가? 아 진짜네 아 죄송해요 일부러 그랬네 이 씨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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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죄송해요 아니 애정에 사시키 막았어가지고 이 새키 똥 탁다고 와서 싫어하는거 아니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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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저... 아 진짜네 오오 죄송해요 저 목무게요? 어? 저 목무게에... 공개 가능하신가요? 저 사십... 사십이 키로인데요? 오카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어? 양심에 42kg요 왜요? 손을 얹고 ... 양심으로 matters 양심으로.... 42kg!!! ok 42kg 42. 몇 deleg 걸려서 아 근데 감사합니다 아 근데 감사합니다 questo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성공이긴 한데 그런데 자세 제 스스로 너무 좀 자존심이 상해요 저 roadmap 한명 더 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음.. 왠지 왠지 몸무게 공개 안 할 것 같은 분한테 그리고 왠지 메이저 이런 분들 안 할 것 같잖아 이런 분들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방 허영이고요 백하 이런 분들 풍선 쏩니다 예? 어팽가입이고요 백하님 혹시 현재 몸무게 공개 가능한가요? 잠깐만 이거 음짤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 음짤이다 백하님 혹시 현재 몸무게 공개 가능한가요? 음짤이네 아 대기방인데 근데 채팅으로 왜 얘기해도 되잖아 저 사진 찍고 있었는데 신우가 웃음 깁니다 응 방수 몇 개요? 얼마냐 좋아하시나요? 아아 형님 아 이거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또 강순이 컴퓨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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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사귈래요 이런 건 아니냐 아아 예예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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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 몸무게를 모르겠는데 아마 혹시 대개 체중계 아이고 체중계 있으실까요? 아 남의 아이들이 이렇게 진짜 재밌다 실시간으로 몸무게 인증하시면 안녕하세요 왜 되게 체중계요? 아 이거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체중계 실시간으로 몸무게 인증하면 바로 몇분 나왔고 잠시만요 오어어 오오 Això 이러면 풍도 받고 좋아요 이러면 여러분들도 다 믿잖아 인정인정 아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3명 중 한명은 노래 잘해 대한민국 3명 중 한명은 여자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만세 어 진짜로 능력자가 너무 많다 진짜 나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모잘받았던거 같은데 잠시만 시간 충분합니다 카메라 각도 뭐 천천히 해 갑자기 형 체관을 하시려면 안돼요? 시간 충분하다고? 내가 봤을 때 강커버니로 이런게 우리 이제 여자는 안받잖아 아니다 남자 누구 자르고 들어오죠? 얘 피크크에요 이거 어떻게 크야 그거? 카메라가 되실까? 아 아니다 여기 안나와? 올라가서 오오오오 나온다 훈으로 가서 갈까요? 아니면 카메라 세팅 천정캠도 됩니다 천정캠도 됩니다 네 오 뭐야 아니 이거 진짜 진짜 주시는건가요? 아 천정캠이 없는데 문자 드립니다 천개 드립니다 사진 찍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모바일로 인증하는가요? 드립니다 모바일 모바일캠도 인증해요 아니면 사진을 찍을까요? 폰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바꿀까요? 아니면 사진찍을 폰으로 찍어서 주시나요? 예예예 예예 오 핸드폰 분명 뺄게요 핸드폰 채팅창 다 쓰네 우리가 그가 이제 여기 가 prakt에 나요 실례지만 시가 몇이 줘 여기 지금 이상형 청아야 이게 주작 논란 나오면 안 되니까 아 아 아 162 엉너로 나오게 실시간으로 캐 360함 1만 잠시만요 예? 예? 씩아 오케 씩씩아 넌? 씩아 오케 씩씩아 내꺼인이잖아 내꺼인이잖아 오 야 지금 찍어주신다 전신사 그 전신거울로 아 숙지야 너 아이대로 탐방하니까 너무 좋아 이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아 씨밭 안되니까 피방구 출발해 아 씨바지 뭘 감고 뭐니 들어오실래요 야 잘하라 자 공개합니다 오 뭐야 죄송해요 뭐하는거에요? 어디? 와아아아아아아 아니 왜? 와 진짜시네요 참개 드리겠습니다 스키입니다 참개 드릴게요 나 안보이는거 같은데? 저 그래도 사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아아아아아아악 뭐에요? 왜 근데 이거 인증하면 왜 쓰는거에요? 저 사진을 더 봐야될것 같은데 몸무게 공개하셨으니 월크림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 남친이 공개하시면 아니요 아니요 공개 콘텐츠라고 남친의 공개 콘텐츠라고 저 사진은 제 방송국에서 어! 방탄소년단 와! 방탄소년단 와! 방탄소년단 왜 이렇게 월클리님이 들어주세요 저 사진 방송국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남친 없어요 혹시 축구도 좋아하시나요 남친 없습니다 이것만 여쭤볼게요 축구도 좋아하시나요? 축구도 좋아하시나요? 아 축구 옛날에는 봤었는데 사실 지금 안보는데 아 옛날에 봤으면 됐지 네네 같이 보실려구요? 같이 보신다면 나중에 콘텐츠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피광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광으로 나중에 콘텐츠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따로 만나지 마시구요 지방이요 저설랬는데요? 들어갑니다 자 성공! 정상입니다! 데뷔 공개국 아이디 개삭인데 이거? 어? 어? 한 명도 아니네 독실이 찾았고 백화님 찾았습니다 성공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미쳤다 미쳤다 자 이제 두 개만 성공하면 됩니다 두 개만 아 이거 정말 쉽네 재밌는데? 바로 갑니다 외모순위 본인이 1등 할 것 같은 사람 찾아가기 오케이 아 각자 각자 세 명 중에 두 명 그럼 이거 스트로 먼저 갈까? 예 저는 방금 그 방 다시 가겠습니다 아 그래그래 어 그래그래 자 저부터 가겠습니다 아 근데 1등은 박사인데 장지수 때문에 자 백화 거기 있다 위에 위에 혹시 위에 위에 아 근데 다시 갔다가 가는 거 좀 그러니까 아예 딴 데로 갈게요 아예 딴 데로 잠깐만 위로 잠깐만 골라봐 뭐 이뻤어 아 가을이구나 넘어가 어 아니 형이 엥글하면 다시는 분 아니에요? 아 이거 다 알지 저거죠 다 지인이지 뭐 누구야 아롱씨? 아 저 여기 여기 어 오케이 아롱 아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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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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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단비씨? 아 오일 개 좋아하네 진짜 아까부터 아까부터 아니 오일 때문에 그게 아니라 승객 여러분 때문에 그런거에요 아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이 콘텐츠를 짠나 봐 그니까 자 자 자 자 자 자 들어가 들어가 오일 오일 들어가 오케이 자 레츠고 뭐야 왜 이런거야 미리 보고 있네 잠시만 딴 데 갈게요 뭐 스타 좋아하시라고지 자 아따 여캠들 많다 아 진짜 많네 잠깐만요 박카스도 있고 지한이는 우리애라서 너무 나한테 유리하지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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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애네 아 잠깐만요 예예예сть 예unt 멘 모카? 2,3인줄 알았네 이거? 벨로테시 아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익규 아 익규 아 익규 아 익규 그래 그래 ères 이거 안 좋아 내가 봤을때 너랑 친하면 먹을수도 있어? 오히려 골라주죠 오히려 외부순이요? 가자 가자 봉받아 가자 근데 잠깐만 원래 이규씨가 저렇게 노출 하시나 그 이상? 어 원래 안했는데? 그쵸 오늘 안하잖아요 여러분들 와 퀵뷰 없고 퀵뷰 좀 드려 형 와 BJ이 팝이 아니신가? 응 오케이 야야야야 해주고 저 할 때 풀캠으로 해주라 풀캠으로 어 야 풀캠으로 야야야야 바로가자 바로가자 풀캠으로 순이 순이 풀캠으로 하고 해줘 풀캠으로 내방송 소리 끄고 그거 할 때 그 저 평가할 때 풀캠으로 하고 해줘 풀캠으로 내방송 소리 끄고 그거 할 때 그 저 순이 얼굴 순이 세 명 있어? 얼굴 순이? 오케이 어 음 음 음 음 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취향으로 아 근데 선생님 팔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옛날에 맨 처음 봤을 때 얼굴이 가능성 있다 가능성 있다 나오 나오는 거 같은데 오케이 끝났다 슬슬 나오나보네 아니 한 번에 성공할 거 같은데 어 아니 몸이 내 아이디 힘을 알았어요 저기 뭔가 여기가지고 아 사장 아니니까 솔직하게 맞아 맞아 희사장 일단 저는 일단 어 아 일단 저기 그 뭐지 최군님이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봤어 아 부담스럽게 쳐다봤대 아 최군님은 맨 마지막인 거 같고 오케이 오케이 제발 한 명만 너무 마지막 제발 이기야 제발 부담스러워 한 번에 끝내자 어 1등은 수타 님이 제일 잘생긴 거 같아 어어어 미쳤다 아 잠깐만 우리 좋은 거 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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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다 역시 파스포 역시 파스포 야 왔네 우리 성공하려면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좋았다 좋았다 아 씨 어게 어게 아 맞다 역시 파스포 오케이 오케이 자자 어킹 지수 꼭 아 맞네, 스티아! 너랑 나랑 뒤에서 못생긴 척해야 해! 아 예예예예예 얼굴 몰아주게 해! 너는 최대한 잘생긴 척하고 우리가 뒤에서 최대한 막 두턱만 돌봐야 해 오케이 아 아예 잠깐만 안되겠다 자 자 가라 평상시 평상시 아 그니까 평상시 평상시처럼 야 뭐 평상시? 내가 뭐 평상시 이러고 다니는데도 야야 너 사심이지 자꾸 문활리방관해 아니 그... 그냥 여쭤 이 새끼봐라 씨 쒸아아아 야 로아 가자 로아 아아 로아 장난칠 것 같아 장난칠 것 같아 아니 당연히 2등 하겠지 아냐아냐 쿠비님 가자 쿠비님 오케이 오케이 쿠비님 가자 고인물 좀 이제 맞춰줘야 돼가지고 진짜 삐지거든요 목소리 봐라 혹시 음 혹시 제 몇 번 고를까요 보고 외모 고인물은 고인물이 골라줘야지 주실 수 있나요? 쿠비님? 고인물은 고인물이 골라줘야지 어어어어어어어 소리 너무 크다 소리 너무 크다 혹시 제 방송 보고 외모순이 정해주실 수 있나요? 쿠비님? 어 잠깐만요 이거 진짜 너가 1등 해야돼 너가 1등 해야돼 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 이 아이디 빌려줘라 정말로 통과할 수 있다 감스트 최근 장지수 지옥의 게임 통과 못하면 취두부 오케이 오케이 제발 자자자자자자 이 세 분 중에 얼굴을 고르면 되나요? 예예 제발 제발 아 여기 보여주시네 예 아 이 세 분 중에 얼굴을 골라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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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이야 예 이야 이걸 어떻게 골라야 되나 이름이 어 잠시만요 머리가 오 오 오 머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시네 닭정가 아니야 머리에 머리에 쭈꾸미를 얹으셨네 오 멋있으시다 그러면은 아 자자자자자 어 자 풀캠으로 풀캠으로 근데 그 혹시 기준이 뭔가요 선생님? 잘생긴 기준인가요? 아니면 뭐 남 사귀고 싶은 기준 잘생긴 잘생긴 뭐 뭐 뭔가요? 사귀고 싶으면 권력 권력도 들어가버려 안돼 안돼 또 1등 잘생긴? 잘생긴 기준이에요? 어 풀캠으로 해줘 풀캠으로 어 엘리베이터 안 같아 지금 흐흐흐흫 근데 솔직히 잘생긴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네 그 아무래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약간 뭐야 왜꼬야 왜꼬야 꼴받아서 그러면 너무 불리해요 아 그죠 약간 예? 고르고 싶지 않긴 해요 네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 약간 뭔가 디엣분들은 좀 좀 멋있게 좀 하고 계신데 이 분이 풀캠이야 이 분이 약간 너무 죄송합니다 어 당당하게 너무 계신게 조금 꼴받아가지고 뭔가 약간 너무 본인을 뽑을거라는 그 자신감에 차있는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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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방에서 풀캠 해 달라는 ㅈㄴ나 몰라 에이 그래야겠고 품방 사람들이 그래 죄송해요 멀티가 안돼요 난 우리 팬들이 뭘 잘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맞아 이거? 안될 거 같은데? 쓰읍 좋됐다. 실패했다 이거 오케이 천 고르겠습니다 오케이 아 조졌다 조졌다 진지하게 오케이 네 네 저는 원래부터 좀 괜찮으신 분 말고 저는 요즘 살 많이 잘 빼고 계신 간스트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빨 쳤다 이거 말이 안되잖아 2,3등 안고르나 왜 방소연 말이야 잘 뺀게 변수야 여러분들 아니 아니 나는 살 뺀거보다 일단은 내 아이디를 좀 활용을 많이 하겠다 진짜로 한 5명 보는 여캠 앞에 가서 말이 안되잖아 이게 이렇게 살기 없구나 내가 무조건 1등 해야되잖아 와 잠깐만 내가 1등 해야된다 그럼 나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분들은 최근에는 너무 반칙이고요 여러분들 왠지 이 분 트위치에서 넘어갖고 최근에 C9 들어간 그 사람인데 너네가 그 식욕을 참으면서 다이어트 해봤어? 야 돼지가 나 말 듣기 싫어가지고 밥 안먹고 고기만 다이어트 중이시라 의학이? 의학이 절대도 안뽑아 맞아? 아 그냥 스톱 뽑을 것 같은데 아 나 등산클럽 때문에 나 뽑아 아 근데 감순이야 아 근데 의외로 나 안 뽑을 수도 있어 아냐아냐 감스트 뽑아 무조건 감스트 뽑아 감순이야 아니야 어 감순이야 역으로 나 뽑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너네랑 친하니까 안 뽑을 수도 있어 무조건 감스트 뽑아 지금 내 방송 보고 외모 1등 2등 3등 뽑아줄 수 있니 아가 아 쟤 야망이야 야망 아 내가 가운데 있으면 불리한가 아 내가 가운데 안 있을래 우리 전법을 써자 니가 가운데 있어 내가 꼴받게 아니 근데 오히려 나 담당 하나 있을게 담당 하나 있을게 들어왔어 먼저 오케오케 오케 외모 1등 1등 3등? 오케 없는데 이지라 할 것 같은데 진지하게? 아 진짜 진지하게? 아 1등 1등 지수 2등 감스트 3등 채군 척척 없이 척척 없이 오케 사귀자 아 아 아 아 근데 여러분도 너무 정대잖아요 BJ가 방송 드럽게 못하네 아 맞아? 아니 왜 갑자기 뽑아 아 역으로 가야지 쳐먹기만 하네 나 갑자기 내가 3등인거 아니 근데 나 지금 순위가 너무 높은데? 지금 생각보다 근데 너 지금 1,2등이야 이미 그어놨어 그럴줄 알고 아 아 잠깐만 그러면 이게 지금 몇번 전공있지? 8번이지? 하나 아직 기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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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8 자 기회 2번 전공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어 있어 할 수 있어 성대모사 잘하는 BJ 찾기 아 두다 여깄네 아 두다 여깄네 아 두다 여깄네 아 성대모사 잘하는 BJ 찾기 힘들 진솔 진솔씨가 성대모사 잘해? 진솔님 잘해 아아 아 아 진솔이 없네 아 기래민 검색해볼래? 기래민 방송중인가? 아 아 아 새 미팅하니까 내일 맞아 맞아 엄상용님 잘할 것 같은데 아 아무나 그냥 근데 이거 있어 여자들은 웬만하면 도라에몽 이런 성대모사 할 줄 알아 아 그런것도 할 줄 알지 어 그것도 성대모사하니까 어 누구 없나 어 학수 학수님 뭔가 할 것 같은데 어디 어디 학수 아 밑에 있어 밑에 있는데 운전중인데 아아 잠깐만 어 전자녀를 하면 어차피 들리잖아 근데 운전 잠깐만 운전중이라서 음 안돼 안돼 휴대폰을 진짜 잘쓰는 사람들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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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또 채팅창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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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희 검색해봐 도희 누가 도희 얘기해봐 도희요? 어 어 그래 진짜 전 최관회거든 쟤 성대모사 할 줄 알았나? 나 기억이 안나네 그 거실이랑 혹시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그 작은 방이 진짜 혹시 성대모사 잘하시나요? 근데 기준이 할투를 아시면 한 개 화장실만 부탁드립니다 도라에몽 도라에몽 가자 가자 월세도 어 어 아 이게 엄청 엄청 많이 하네 이거 이게 이게 약간 좀 되게 걷다 걷다 노래 유명하네 스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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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키업 근데 제발 잘해라 제발 잘해라 아 도라에몽 아 제가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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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지금 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나 온몸이 빨개져가지고 아 이 아이디 미쳤네 이 아이디 나 빌려주라 아 아직 빌려줄게 빌려줄게 아직 오랜만에 안 돼 하되네 그냥 수... 아저씨... 아저씨 수트 아저씨 지금 뭐하러 가시나요? 아이씨 도라에몽 아니에요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어려워 아예 성대모사 잘하는데 아 진짜 최군 오빠 추천으로 오신거에요? 예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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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갑시다 제가 갈게요 오케이 아... 아 이거 이거 얼굴을 보고 들어가죠 얼굴을 근데 이거 두 분만 해야 돼 아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얼굴을 보고 싹 들어가죠 뭔가 될 것 같은 문헌이 형 성대모사 잘하지 않나? 그릴레형 못하나? 성대모사? 그릴레형 못하나? 그릴레형? 아 그눈아 근데 그릴레형 못하나? 뭐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성대모사 잘할 것 같은 관상이 있어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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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 박가을! 박가을 얘 잘할 것 같아 어 가보자 왠지 끼있어서 막 박가을인 성대모사나 오케이 오케이 뭐 망치뿐 반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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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가을아 저 야 성대모사한테 알아봐 줘 에러 에러 야 자 갑니다 살 많이 뺏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친하지 않는데 반말하기는 아닌데 이 정도로 친하지 않는데 성대모사 소터오빠 아니 소터오빠 아니 보여주지 않νη 오빠 성대모사 어 아무라고 하나 하나만 해봐라 네 네 오빠 벚꽃 구경갈래요? 네 네 나 실패 하 진작에 제발 zym! 진지하게 하나 봐 이게 오빠의 실태여 아니 잘하는 거 습격 말고 나와 잘하는 거 이게 오빠, 오빠의 본모습이잖아요 아 뭐가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옛날에서 감정 Из 나와서 습격님이 잘 되면 1000개 쏘신다고 합니다 난 1000기 말고 저 오빠랑 합방하고 싶은데 와 오케이 오케이 도 Москв이 많아 나 recoil 그냥 자라는거 제발 으응 오오오 어 됐다 됐다 어... 이렇게... 풍선이라는 거는 이게 맞죠? 좀 너무 아쉬운데 살짝 웃기긴 한데 살짝 땡큐 땡큐 그래 조만간에 아 이 새끼 결혼식 때 안 불러야겠다 아 아깝다 아 씨 이 정도 합격 아닌가 솔직히? 아니 감수처 성대모사 괜찮은 건데 반 성공 점 성공으로 알고 그러면 아 근데 진짜 존나 개똑같네 진짜 옛날에 아 네네네네네 존나했는데 진짜 한인이 노방종 도화 성대모사 잘하나? 아... 아 못할 것 같아? 도전? 도화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도전 못먹어도 고 도화야 친구야 하더라? 반말 존댑말이야 존댑말 도화님 아무거나 하나 보여줄 수 아니 근데 내가 계속 존댑말이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됐어요? 어 뭐 BJ 성대모사나 아무거나 도화 누나 도화 누나 어 뭐야 없는데? 아무거나 춤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아니 아니요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이렇게 쏙 가능해.. 요거 누구누구 뭐하지? 네 네 네 이러면 바로가죠 근데 왜 매니저가 안되지 저는 어 노래하는 근데 검스트ك GSA earth 금스트님 맞아? 아 gent 아 저는 노래하는 짱구로 가겠습니다 오오~~ 노래하는 짱구 ㅋㅋ나 tão的 오케이x2 노래하는 짱구 성대형 osa 노래하는 짱구로 돌아가겠습니다 노래를 또 참ence 뭔가? 자 그럼 줄여서 말씀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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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니 맞잖아 laughter 저도 안 봐요 거기 안돼 안녕하세요 줄여서는 저도 몰랐는데 황국이가 알려줬어요 저러고 있어요 끝무~~ 어 뭐야? 갯독같다 으흠 아 벌써 좋은데? 이제던의! 짱깡음 발성전입장 정방짱 아 이달의 야! 요허! 줄인다! 야! 짱궁아 함께 나가 아 웃음 뭐든지 할숨있어 심심하지 답답하지 장난천지 저 하늘에 햇님 딸림 사랑으로 비춰주면 으아 마음 짝한 짱 그 마음 할 수가 있을 거야 친구들이랑 함께 가짜 오늘은 무슨 장난을 꿈일까 짱고는 몸을 용날로 마지막까지 들을 겠습니다 짱고는 못 말려 깜짝 액션하면 미쳤다 미쳤다 도와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쳐졌다 잘 쳐졌다 박희씨 먹을 준비해라 뒤졌다 뒤졌다 다섯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여섯개네요 여섯개 중에 하나 성공하면 저희가 이깁니다 네 보고하십시오 자 노란색 어? 아아 피규어에 있는 BJ 찾기 세 번 중에 아 이게 좀 박세네 근데 이거 썸네일 보고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쵸 아 피규어 있을 수도 있어 은근히 BJ들 뒤에 그 뭐 DP한다고 해서 있을 수도 있어 어 그릴레온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어 그릴레온부터 가보자 방송에는 없는 조건으로 저희가 갈게요 썸네일이 없는 조건으로 어 봐봐 바로가자 앞머리가 털돌아 그래 그래 바로가자 혹시 피규어 안녕하세요 혹시 집에 피규어 이게 효자야 효자 이게 여자들한테는 효자에요 효자 이거 없으면 전체적으로 변대가 진짜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아니면 밖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 이거는 효자야 효자 뭐 뭐 안녕하세요 혹시 집에 피규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근데 진짜 맹세호 감스트 피규어 못봤어 뒤에 아 못봤어 딴 거 보면 바빠서 진짜 내가 약속할게 아 아니야 아니야 뒤에 피규어 못봤어 진짜로 왜요? 내가 달라고 하시려고 하시는건가 아 근데 야 근데 스틱 오니까 여자들 막 미소가 막 야 아니 근데 스틱 형 조금만 망했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직접 서비해야해 섭외? 000V? 오오오 뭐야 뭐야 짱구 아이연메ita 아이연메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이여 배 mая 뭐야 나한테 프로ий태 프린트하나도 있어 يعilen era 응 내가 인사를 어려보지 요즘 내가 원래 이런 거 피규어 같은 거 관심은 살짝 없었었는데 귀여워서 한 번씩 아, 정답보다 정답 콘텐츠 한 번 하려는데 어떤 콘텐츠 재밌는 거 있으면 네, 40개 짜놓고 고르시면 됩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근데 언제 팬? 아, 박놈 팬가입하셨구나 오해 마시고 좋습니다 3,400 귀찮아 한 명만 더 쳐주면 돼, 한 명만 더 쳐주면 돼 출발, 출발, 출발 좋았어, 좋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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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자 미쳤다 자, 원래 아던 사람 좀 제외하고 제외하고 자 문어 알림 피규어 있을 거 같아 야, 야, 이씨 오케이, 진짜 야, 조금 이번에는 좀 신문들로 가보자, 왠지 너무 또 그만하면 되니까 최신, 최신으로 오케이 자 좋습니다 김초연 아, 진짜 모르잖아 야, 야, 이분은 진짜 모르잖아 진짜 모르잖아 진짜 모르지, 이정도 아니, 포추얼 비주얼 비주얼이잖아 아니요 아, 보여... 아, 근데 거짓말 안 할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인증으로 해야지 오케이, 인증, 인증 어 다소미 어? 어 안 지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방음부스를 아예 모르니까 방음부스를 모르니까 언제쯤 모를까? 리모델링하고 바로 혹시 집에 안녕하세요 집에 피규어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보고 싶어... 아, 보여... 보여주세요 아, 근데 없을 거 같은데 방음부스면은 저기에서만 방송하고 이러면은 아, 없을 거 같은데 네 아우 지금 피규어 있을까? 저, 진짜로... 깜짝이야 아, 그런 말을 왜 해! 저 진짜로... 피규어? 어, 뭐야, 어, 있다! 피규어... 있어 피규어... 있어 깜짝이야 어디에 있지? 저 방음부스 피규어 있긴 힘든데? 지금 감수 때 이게 뭔 소리야? 감수 모르네, 열심히 하겠네, 씨 저, 저 몰라요? 에에에에에 아, 농담 가요, 농담 안 하죠, 그런 거 우와, 있다! 끝났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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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화이팅하세요 오,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오케이, 끝났다 지렸습니다 자, 박희세님 자, 박희세님 이것도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성공이죠 최종 성공인데, 뭐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뭐 뭐 있었는지 괜히 잘못 골랐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1987년 살차기 와... 전환 동갑 없어요 개 잘 피해갔다 없어, 없어, 없어 개박스, 개박스 했다 지금 아프리카에 거의 없고 맨날 시수기도 있었는데 영접 먹어서 그 다음에 반려면 와... 고양이 키우는 BJ찾기 아니, 잘 피해갔네, 우리 그 다음에 롤티어 브로우저찾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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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군필 BJ찾기 여자 포함 와... 이거는... 와... 생각보다 면제가 많기 때문에 아, 그래서 자, 축구 유미폼 있는 BJ찾기 와... 잘 피해갔네, 좀 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박희세씨 네, 들어오세요 예, 들어와가지고 본인이 취두부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좋다 어디 지금 카드 근데 혹시 죄송한데 취두부를 좀 따먹을 수도 있나요? 왜냐면 이제 우리 금아씨가 올텐데 아, 예, 예, 예 취두부가... 아, 예, 예 아니, 여기 스튜디오에 취두부 냄새가 퍼지면 우리 또 화금씨가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혼자 옥상가서 아니, 여러분들 옥상에서도 냄새나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2, 3부 때 먹으라 3부 때 먹으라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들 어차피 얘는 BJ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감스트씨 근데 이러면 감스트씨 당황하시죠 금아 딱 왔는데 어, 야, 스타 형 가야돼 지세야 우리 가자 가고 진짜 너무 당황하죠 아니, 뭐 금아 뭐 왜 찐하잖아 근데 솔직히 멘트 좋다 아니, 아니, 진짜 큰일나 아니, 근데 수록방 하실래요? 아니, 근데 옛날에 스타 아니야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유튜브나 유희관 선수 나왔던 야구, 농구 이런 거 보잖아요 진행을 너무 잘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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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스튜가 이제는 여자 1대1 합방 그것도 메이저 BJ 합방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진짜 감착나요, 진짜로 감착난다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네 언제까지 회피할 거야 언제까지 1대1 방송 안 할 건데? 언제까지 회피할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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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큰일나, 진짜 큰일나 진짜로 진짜 도움 필요하면 박희선 님 보세요 아, 여기 안 돼 아니, 그럼 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맨만숙이랑 1대1 합방 가능합니까? 아니, 그냥 계속 하죠 그냥 쌉캐리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자, 그러면 금화는 안 된다는 거 맨만숙보다 못 하다는 건가요? 금화가? 아니, 그건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건데 아니, 막 엄청 친한 게 아니라 오늘 친해지는 건가요? 아니, 지금 금화랑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합방 열 번 넘게 하셨죠 인정으로 합방을 열 번이 아니라 그래도 한 여섯 번? 일곱 번? 일단 헬스키친 데도 옆에 있어 그래 그 다음에 옛날 MC 배우기 그 나랑 배우기 그 다음에 여행, 그 저 뭐야 갔다 갔자, 무슨 여행이지? 그 방송키고 어,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등산 등산도 하고 그 다음에 강키봉 할 때 오 쭈XX 많이 했네? 요가 뭐 많이 했네 아, 그 다음에 깨방이라 할 때도 오고 뭐야, 아니 근데, 왜냐면 내가 이거 얘기해줄게 이렇게 합방을 많이 했는데 네가 안 친하다고 얘기하는 건 금화한테 약간 상처지 금화는 지금 당장 내가 봤을 때 오늘 내가 야, 나 오늘 스트방송인데 했을 때 바로 온다고 그랬잖아 아, 원래는 금화는 콘텐츠 물어보고 와요 근데 스트방송이라 온다는 건 얘도 지금 맘 한편에는 그치 아니, 스토 오빠는 지금 합방을 몇 번 했는데 이 오빠는 인정 그러니까 그때 우리 뭐였지 헬스키친 할 때도 그때도 여러분들 비방 때도 계속 금화가 아, 생각해보니까 오늘 자리를 잘 만들었네 인정 나오는 거 같아, 진짜로 아,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왔는지 우선 카톡 해보고 충분하고 아니, 형 내가 오늘 같이 하고 다음에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지랄 마시고요 얼마나 걸려? 예 meer meer 지랄 마시고요 지랄 마시고요 예 아니 근데 할게 없잖아 사실 할게 만들면 되지 뭐가 할게 없죠? 아니 1대1로 할게 뭐가 있어요 거의 진짜로 뭐하고 싶으신데요 그 말아? 아니 그니까 여캠 1대1 합방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하야 그러면 같이 그냥 홍대라도 산책하셔도 되고 여기서 맛있는 달달한 팥빙수 먹으면서 얘기하셔도 되고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아닙니까? 여캠의 정상과 또 축구 유튜버 정상회 아니 뭐 오해한 신부한테는 그 마누나가 형이랑 사귀려고 오는게 아니죠? 알아요 저도 아는데 벌써 사랑을 막 알아요? 이 새끼 일부러 그러네 그래도 오늘 같이 하시고 짧게 이렇게 해서 아니 같이 할건데 저도 이제 가야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내일 팬미팅 준비가 있어서 아 근데 형님은 진짜로 형님이 숙장이라 사실 이게 임팩이네 12시까지 잠하는 거 왜냐면 맞잖아 어 그리고 또 바로 내일모레 일본가야 돼서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혹시 공개됐나요? 하고 있는데 어 너 아까 보니까 뭐 무엔터 이대로 뭐 있던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걸 가는게 맞긴 해요 저 무엔터 팀장인데 지금 무엔터 회의 안 가는게 그 거기 있어야지 여기 왔어 어떡해 아니 근데 그게 그게 뭔지 이게 먼저 소개돼서 아 선약이라 이거 재밌었으니까 어 좋았어 저는 지금 무엔터 회의 가야될 가깝지 않아? 여러분 맞잖아 내가 무엔터 팀장인데 무엔터 회의 안가면 여러분 또 자칫하면 또 오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 그래 강인 가야겠네 아니 근데 숙트가 참 좋겠다 나 같은 날은 좀 아 근데 금화가 근데 아 그 얘기했던게 좀 마음에 걸리네 뭐 뭐라고요? 금화야 너 크루 안들어가? 내가 물어봤거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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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빠 저는 사실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맞아 맞아 금화가 진짜 맨날 남자 소개시켜서 원래 정착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 어떤 남자 아 근데 오빠 사실 저희 같은 직업 이해해주는 남자도 많지 않죠 그때 얘기했던게 뭐였지? 같은 동정원께를 만나야 된다 단 금화가 잃을게 많잖아 그치 똑같이 너처럼 잃을게 많은 남자를 만나라 에이 오빠 메이저 BJ 중에 여자친구 다 있잖아요 어 맞아 그러네 아 봉준이도 있고 뭐 성태 아 다 있네 저 아 그러면 아 그래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오늘 다 해? 어이구쎄 이거 뭐 싸아 아 민교가 있어요? 그럼 민교한테 보내야겠다 오지 말라 그래야겠다 스테야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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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건 이건 그게 있어 금화 누나가 먼저 듣고 온다 해서 이거는 돌려보내면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름값 그 누나 911 타는데 그 기름값 어떻게 할거야 그럼 아니야 아 있을거야 있을거야 아니 근데 사실 어 급하게 불렀지만 우선 이런 급한 자리에서 콘텐츠를 만드는게 저희 능력이잖아요 그쵸 난 궁금한게 확실히 많긴 해 너한테도 궁금한게 좀 많고 금화한테도 좀 많고 네 뭐 남녀장난 이런거 말고 왜냐면은 금화도 나름 아프리카 스트리머 여캠 쪽에서 탑을 지금 몇 년을 달리고 있고 그치 그치 너도 지금 몇 년을 하고 있고 너름방사 겸손하게 아 아닙니다 하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바라보는건 그치 답이잖아 물론 세계적으로 가면 아이쇼스피드 앞에서 벌벌되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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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확보지만 예예예예 정확하죠 어 어 그러면 넌 덕크하는거지 여러분들 아 솔직히 유키즈가 왜 재밌어 유키즈에서 유재석 선배님이 뭐 뭐하나요? 그냥 불러서 그냥 얘기 듣고 어 그런거야 어 그니까 얘기 듣는거지 저한테 아니 그러면 너만 가고 에이 최경형 내가 콘서트라니까 아니 이형 늦게자 아 우선 이따 갈거야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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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아니 우리 달달한 팥빙수 두개만 시켜주세요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 그럼 저는 저 그래도 멘트 회의 하고 있으니까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수야 고생했다 네 형님 내일 콘서트 잘하시구요 오케이 오케이 인사 또 인사 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